신뢰신뢰신뢰신뢰합니다 19 19 19 19 19 아이아이아 확실한 사랑이 도장을 찍어 저 원래 실버 사였는데요 아 백비트공원 감사합니다 저 원래 실버 사였어요 실버 사여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흑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아케인 마우스 패드라니까 더 잘 들리는 느낌인데 제가 그 브랜드랑 제라스 그 AI로 좀 장착해 왔어요 토토는 직원 퇴근해서 못 열어요 벤 벤 뭐할까 샤나 벤 벤 벤 올라올까? 블리츠를 밴했다 블리츠 밴하면 좋죠 피오라 루시안하고 어울리는거 뭐죠? 루시안하고 까르마 루시안 나미? 나 나미할줄 모르는데 나미말고 또 뭐있어요?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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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스위 렉사이가 요즘에 왜이렇게 인기야? 아니 내가 아는것중에 없잖아 내가 할줄 아는것중에 아니 불안 불안 그 제라스 브랜드 이런거 하려면은 근접 서포터 할때 하려고 이런 원걸이랑 같이 딜 대결하기 싫어서 슬 스웨일은 난 딜 대결은 아닌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그램류라 그니까 이 스웨인이 그램류라 딜포스는 아니잖아 얘는 유틸 이제 루시안 궁 쓸 때 끌어줄듯? 우리가 사거리가 좀 짧아요 그쵸? 루시안 스웨인이면 근데 케이틀린이면은 흠.. 기네?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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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바로가! 3명 3명 피쭈 피쭈 카르마 서로 교환 쟨 돈 벌었네 가자고? 태어난 전사로 거듭난 자신있어? 잘못하면 조지는건데 카시오페아 오랜만이보는 대놓고 타이밍 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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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은 불가피하지 카시오페 어어.. 야수의 심장이야 빨리 밀어가지고 바이온 렉사인 렉사인 그.. 바텀 볼 수 있어요? 그림자 속에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지 좋아요 끝에 걸렸죠 렉사인 숨어서 렉사인 이거 평온하게 가네? 피어 피어 갈거야? 피어 갑자기 왜 가? 아이템 사오게? 의뢰하게 갈라고? 어깨 오케이 이런건 애들 장난이지 뜨다 뜨다 아 달콤하구요 다시 쓰는 법이지 왜 내가 더 달아? 가자 렉사이 저기였으니까 어 마이가 좀 할 줄 아네 마이가 좀 할 줄 알아 우쾌하게 마이가 렉사이 딱 위치 보고 유쾌하게 렉사이 딱 위치 보고 유쾌하게 뭐야 4 5 5 5 6 6 6 5 5 6 5 저를 자취했어 으쌰 으흐 아쉽 이곳게네 십 업 확 이를 못맞추지 나 애들이 잘해 애들이 잘하네 겨울 이 정도라구 이러면 희수식 좋죠? 희수식 좋아요? 음, 2로 못 맞췄어 렉사의 미드 렉사의 미드 렉사의 미드 이러면 희수식 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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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스웨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죠? 짧아 짧아서 시바 어떻게 안맞아 잘하네 잘해 인정할거 인정합시다 아군이 잘하니까 버스 탑시다 버스터넘것도 전략이야 난 충분히 노력했다 오케이 저녁 뺐어 시바 루시안 팔 너무 짧아 저 이거 뜯고싶을거거든 뜯고싶을거야 뜯고싶을거야 결국 어떻게 될지 알려줘도 저렇게 싸우자고 덤빌까 뒷구먼 억지 막 뭐 눈깔로 치빵해 하려고하는거야 나는 내 처치 봐봐 이거 버스 타면 되는거거든 진짜 그냥 라인전 반반만 가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돼 진짜로 뭐 할라고 하지마 진짜로 나머지가 잘하면 여기 버스 타는 것도 스킬이에요 스킬이야 진짜로 이 남기고 먹었죠 진짜로 바다만 먹자 바다만 패기있게 하지 말자 진짜로 스킬 중 근질근질 하거든 카르마 오케이 안 걸릴거 같은데 걸렸죠 진짜로 쫄았죠 렉사이 타베야 제압되었습니다 아 진짜로 어 팔이 너무 좋아 일로와 진 진 진짜로 피해가고 보여주는거에요 아니 싸움을 걸어? 좆밥 카르마가 밟아주는거에요 먹어주는거에요 이게 슬레임이에요 계속 맞으니까 막 그냥 어 사거리 짧으니까 그냥 좆밥인줄 알죠 이러면 안되죠 이렇게 어습해 보면 안되죠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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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있죠 전선을 즉 흐아 진짜로 자 체인 럼럼럼도 Neil 럼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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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거 먹어주고 경을 집어먹어주고 내려가줍니다 잡고 리드 위험공 위험공 뭐에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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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넨 또 안밀고 왜 또 일로와 이때 다 왜이래? 저들은 이 세상에 네모칸 규칙을 못뿐고 뭐라구 아 그게 되냐고 지금 사람이 많은데 루션이 지금 근데 쟤네도 정정당당하게 일로왔어 바텀에 없으니까 정정당당하게 뭐해? 뭐해? 으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대5 이겼죠? 4대5 이겼죠? 어 내가 바텀을 한번 가..먹어줘야될거같은데? 루시안.. 통..통장 없어서보다 지금 붙으면 나..아장나겠지? 딱 좋네 조개..조개 줄꺼같은데? 어쩌라고.. 운명이 전진하는 곳 어떡하라고? 타보고 어떻게 하라는거야 왔다 루션 왔다 바툰 느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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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아군 모두 을 범으로 그럼 내가 쓰는 색깔을 남겨줄게 뭐오오~~ 잘 됐네! 나쁘지 않죠? 근데 존야 존야 가기엔 라일라이가 좀 달달해서 난 먹으면 돼 바탕 바탕 왜 아무도 안 먹어? 노을이 뭐지? 이 기계는? 나의 기계는? 이럴 수익 이 기계는? 나의 기계는? 글쎄 다가가 여기까지 들어왔었네 아 이거 맞춘건 안들어와요? 나 죽으면? 나 4개 맞췄는데? 전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피오란트 다 죽었어 와 씨 피오란트 다 죽었어 피오란트 다 죽었어 궁 빠지면 빠졌어야 됐네 맞네 피오란트 다 죽었어 이겼다고 착각하는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피오란트 다 죽irmi 쉬지 icag 구축 kal 퀴즈 퀴즈 또 잘렸네? 응? 왜왜? 퀴즈 자크 따라가면 안되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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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잘려 우리가 잘려 야 대놓고 하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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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들어가 못 막아 퀴즈 저 질문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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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仔 코로 계속 잘렸어 그치 전염 Thus 은 응? 우리가 계속 잘렸어 한 3번인가? 3번인가? 4번짤림 어우 씨 느낌 썼네 욕살 자기가 제일 많이 죽고 자꾸 저에게 욕을 합니다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자꾸 죽어서 부끄러운 마음을 욕으로 감추려는 듯 보였습니다 수치심이 뻔뻔함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지요 부디 좋지 바랍니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아 제가 브랜드 연습했으니까 브랜드 서폿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서폿 브랜드 서폿 브란드 저 연습을 좀 했습니다 브랜드 아 정산 브랜드 서폿 멈추 브랜드 서폿 저런 느낌이라고 닥쪽으로 이번 브랜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또 느낌 있거든요. 브랜드 어! 시바, 구밀이잖아. 근데 이거 차단, 차단하면 여기서도 안 보여요? 어! 모르가나 할 때 브랜드 딱 좋아. 사실 제라스가 더 좋아. 젤이, 내가 젤이를 모르는데 젤이 그냥 나 몰라도 되죠? 아, 나 중급 회사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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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красив인가? 아! 아! 아잉! 50버스 환영합니다. 뭐로 가나? 신기하다. 얘가 스킬이 평탈하고 들었는데? 스킬이 평탈? 스킬이 평탈인 아예. 감시. 아 말 키우고 계시겠대. 스킬이 평탈인 아예. 어 근데 말 또 보이는데? 아 급하면 자 되나? 0 0 0 0 0. 느낌 있잖아. 음? 마이야! 우리 다시 또 동료니까 앙금 풀자! 응? 앙금을 풀어. 이렇게 하자. 아 그치? 뭐였어 I thought it was a little... 발힘이 모르는 것 같네. 지금 쭉 켜죠? 파크 준비 완료! 파크 준비 완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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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거 불길이야 느낌이 세여? 휘휘휘휘 휘휘 ㄷㄷ 왜 이렇게 없어 내 앞에 가줘야지 안 오죠 집 가 그냥 제리야 그냥 집 가 야 한번 묶이면 죽어 내가 말했잖아 집 가 집 가지 시간 좀 있는데 이렇게 하면 CS도 제대로 못 먹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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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쒸 쒸 그만해 서로 전멸 빼기 쒸 깔끔하게 가네 그래도 괴롭히지 않고 귀환 한번 끊을만한데 좋아 이러면 나쁘지 않아 서로 을 가둘 수는 없다 소원사여 클린 싸움 하면 나쁘지 않아 피치 아까 잘했거든? 야 그거 2대3 싸움이다 이거 어떻게 지켜줘 나 가지 말라고 했잖아 누가 많이 썼구나 왜 잡아줬어 나 왜 안봤지 쟤를? 집 갔다오 샘? 알았어 넵 라인 밀려있으니까 집 갔다오는거 좋아 시인스를 많이 못먹었네 시인스를 많이 못먹었네 시인스를 많이 못먹었네 아 씨바 또 당했네? 왜 없을거라고 생각했지? 죄송 아 왜 없을거라 생각하지 왜? 하지말자 안가야지 뭐해 뭐 왜이래? 나 왜이래? 나 뭐 맞았어? 필살기 맞았나? 나 뭐 맞았어? 그치? 필살기 맞았지? 그치? 필살기 맞았지? 그치? 필살기 맞았지? 얘네도 왜 질까? 안해? 얘네? 갑자기 안하네? 아 존나 아파 아 존나 아파 아 존나 아파 아 켈을 받어 아 굴리 당했습니다 아 골고루 아 그거 진짜 안하네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해 어? 한명이 안나간거 아냐? 서있는거 아냐? 그걸로 쎄서 맞춰봐 그런데 존네 꽂혔네? 아네 씨바 족구린거 같애 아 씨바 아 아 몸이 너무 약해 그죠? 아 착하네 오 씨바 자유가 두명을 해 뭐야 저새끼 내꺼 훔쳐먹어? 세탁 세탁 한번 해 세탁 한번 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오오오오오와 아 내.. 오 나갔다 시바 하나 잡고 2킬 일대 쓰러 제리야 미안해 아리다고 나를 놀리는 아 하락 경감 당했어요 욕쟁이가 탈출까지 합니다 좋지 안 해주시면 저도 욕쟁이 됨 이 새끼 숙주 욕쟁이 조용한 한방이 있음 과묵하지만 트롤할땐 함 아 승우아빠님 계실때 브랜드 하는것도 아 근데 브랜드는 그.. 탱커일대로 미루자 탱커일대로 5분 맞아? 5분 맞아? 8분 Q. 5분 네 저거 빡긴 말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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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 디코, 오케이. 디코, 고. 하리다고 나를 놀리는 너의 친구들이 싫진 않니 하이요 하이루, 하이루 아, 송아빠님 안녕하세요 웬일로 야근하십니까? 방송이 요즘에 좀 적어져서 한 번 할 때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죠? 대회 나가시나요? 아니요. 그냥 요즘 재미 붙였어요. 스웨인 재미있어서 스웨인 되게 호방하게 하시던데 뭔가 맞으시나봐요? 어, 매섭죠. 스웨인 하면 필승이에요, 사실. 그쵸, 지난번에 한 번 했을때는 9킬 0됐어 하시던데 날아다니시던데 아, 그땐 승우아빠님이 더 잘했고 아니요. 아, 아냐 그, 이게 아까판 보셨어요? 혹시? 어떤거요? 아까판 보셨어요? 저 하는거? 좀 전판에 두 명이 탈주한거 맞습니다. 아, 탈주해가지고 졌어요? 탈주해서? 자, 갑시다. 고! 중요한게 아니에요. 갈 길이 멀고 아, 탈주 안했으면 이겨내대. 흐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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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기훈이 형님이 되게 찜창민님이 되고싶어하세요. 그니까, 그니까 왜이렇게 인정을 안하지? 나처럼 되고싶은걸? 그죠. 심지어 방송을 끄고 연습을 하는 흔적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처럼 되고싶어. 흐흫 흐흫 오늘 방송을 안 깨셨는데 몇 게임을 하신거야. 부끄러운가? 나처럼 되고싶은건 부끄러운가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번 같이 볼까? 아니, 방송에서 만판을 박으시게 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농담인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와우 미쳤는데? 오우씨 아, 맨날 하신다니까 맨날? 15전! 15승 5패야! 침착만처럼 됐는데? 어? 2시간 전에도 하셨네? 거의 다 퍼펙트야 쉬지 않고 아세요? 쉬지 않고 약간 히오스 때도 판수를 엄청 많이 하시던데 어음 3등 탑체신가? 아 그 음... 브랜드 어때요? 브랜드 뭐든 좋습니다 로밍 뭐 원하는대로 가셔도 되구요 혼자 있어도 되고 둘이 있어도 되고 아 좋다 좋다 승허빠님은 제가 집을 많이 비워가지고 이제 자립심이 생겼어요 확실히 좋아요 좋아요 저는 자나 때 할 때 이... 샌드베킥이라 그러죠? 팀들도 맞으면서 벗기는 거 그런 것만 장착을 당해가지고 혼자 있는 거 있습니다 자립심 좋아 좋게 봐 아주 좋게 봐요 응 방... 방치형 원딜 약간 이런 거를 많이 제가 방치형 원딜 좋다 네 근데 경험치만 무사히게 먹을 수 있고 CS만 무사히 먹을 수 있으면 방치가 더 좋아 그쵸? 경험치 다먹으니까 뭐지 이새끼는? 어 뭐야 정글 뭐야 액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뭐야 저거 액괴가 하나 들어왔어요 침착 저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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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시비를 정글 존나? 로락귀에요 로락귀 존나가 아니라 제가 지금 고르니까 지금 액괴가 들어왔어요 음... 유미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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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괜찮나? 유미면은 브랜드 좋습니다 다 태워버리면 되죠 알라스타 알라스타 하자 알라스타 별론가? 알리스타요? 왜왜 알리스타 같은 거 하세요? 브랜드 하세요 아 나 저 유미 짤짤이해 나 아플 것 같아서 어 나갔네 아 한 명 나갔네 유미 유미 짤짤이해 내가 고통받을까봐 원 딜 생각해서 하는게 아니야 난 짤짤이 참 있으면 물문 못하겠어 딜교환 딜전에서 내가 쳐 탐켄치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탐켄치 서포터 좋아해? 해볼까? 아니 원딜로 해보시라고 제가 제가 뒤에서 힐 많이 넣어드릴게요 아 세나 세나 탐켄치 뭐 딱히 뭐 스킬 뭐였더라 튀어나오는거 혓바닥 혓바닥 네 튀어나오는거랑 혀로 쭉쭉쭉 하는거 그다음에 W 아 여기 없다 삭게요 다음에 삭게요 여기 없어서 아 좋습니다 탐켄치 해봐야겠다 탐켄치 좋아? 탐켄치 요즘 좋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새로운걸 해보시는게 확실히 재밌습니다 오케오케 탐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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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스 깔짝 넋뻔해서 완전 개사긴 아닌데 재밌습니다 아이가 그 튀어나오는게 바뀌었잖아요 펑 이거 조트인데 심연잡습 심연잡습 시멸잡습 깔찍도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아파요 음 아무 생각없이 혓바닥 맞아주다가 죽어가가지고 황천가가지고 어? 루시안? 루시안이면 루시안이면 브랜드 괜찮을지도? 루시안이면 좋은거 뭐있어요? 상성플레이 루시안은 팔이 짧으니까 브랜드같은거로 들어왔을때 딱밤 매겨도 되고 하지만 브랜드 브랜드 제가 라인을 다 지울거니까요 제라스 왜 내 배나냐면 원거리에 팔이 길면 너무 힘들어 아 루시안 나미하네 아 내가 나미할줄 알면 나미 가져가면 되는데 어디서 뭐 보고와가지고 어림없죠 루나미 맞춰주네 이걸 그래 거리만 안주면 돼 아 루시안 나미 개아픈데 벌써부터 속이 아프네요 어 여기 매서워 여기 응? 매서운데 여기 세명 너무 공격적인데 이거 아 네명? 나미까지 뭐지? 괜찮아요 저희가 초반만 버티면 돼요 저희가 후반 지향형 픽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 궁이 킨드레드 궁이 씹힐거 같아요 그.. 그런 슬픈 예감이 들어요 초반만 잘 버티면 됩니다 님 브랜드 하지마세요 제리춘거 못들었음 스.. 그 승우아빠님 들으셨어요? 제리춘거? 제리춘거 제리춘거가 뭐죠? 아니 모르시면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해보고 브랜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 좀 해주세요 에휴 무슨 실버따윙 골드님한테 그런 그냥 아셍 하고 싶은 거 뭐 맞아 그렇긴 해 제가 또 출신이 다르죠 로얄블라드죠 저는 로얄블라드가 좀 하지만 저는 좀 격식없는 로얄블라드니까 좋아 좋아 2년 전이죠 3년? 3년 넘은 거 같은데 몰라요 기억도 안 나 그때도 종수때문에 올라갔어요 종수가 막판 이겨져가지고 종수 형 삼승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제 저기는 삼승하셨더라구요 아 나 유성할걸 어디요? 아 트라이애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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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보다가 쏘영이가 불러가지고 잠깐 나갔는데 끝났더라고 트라이애슬론 아까 점심때 전화해봤는데 잠이 안깨는 쪽으로 한 2시쯤에 잠이 안깨셔가지고 어제 닛달 몇시까지 치었냐고 하니까 아침 7시까지 리플레이 봤다고 웃긴다 웃겨 정말? 여기 있다가 오면은 우리쪽 아군쪽으로 붙자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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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팀오네 탑 팀오의 생정글이었구나 에서도 옥어낸 잘못 봤네 하하아 으으으으으으으 아찐 콕샘 카소스 미드 잘 없는데 대단해 아 나 유성해야겠다 다음에 나 이거 그 요거 별론거 같애 어둠일수가 내 스타일 아닌거 같애 근데 이거 가까이 갔다가 루나미한테 좋 터지면 어떡하죠 이거 가까이 안가면 되죠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한번 체크 브랜드는 이게 좀 약간 여유가 있어요 이게 만화가 가까이 가면 약간 컨셉이 장작고기 피자 같은 느낌이네요 불올려주시고 나미 좀 매섭네요 저새끼 이것들 이것들 짜증나네 라인은 지워야지 이랩 먼저 달겠다 먼저 달았다 가자 빠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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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랩이다 쓱 쓱 달려온단 말이야 저 친구가 쓱 달려온거 너무 무서워 쓱빵 오우 전문용으로 쓱빵 오우 좋다 좋다 달다 오우 수 터진다 달다 오케오케 나 따라먹고 먹을건 먹어야죠 쓱빵 쓱빵 오 나미가 좀 공격적이요 살짝 호전성이 느껴지네 마나가 없네 이제 우리가 3렙 저쪽도 3렙 탑 탑 지금 싸우고 있어요 탑 정글에서 저쪽도 힐 봐 저쪽 쓱 들어와서 죽이는거 아냐 서구 서구 어우 남이 힐 Confederate 기알받게 오오 이케 같이 모여있을때 한 번씩 툭툭 마나 아껴합니다 와씨 더블리맛 사기다 더블리맛 더블리맛 초반에 할게 초반에 할게 감당 감당 아 좋습니다 갑니다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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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먹어주고 못먹으니까 못먹으니까 해주고 해줄까 해주고 못먹으니까 못먹으니까 어차피 못먹었잖아 그죠 똑같이 이거 밀어주고 밀어주고 난 갈게요 밀어줄까 밀어주고 조꼬비치 해주고 내가 먹어줘 아 가자 나 먼저 상점 먼저 아 달달했다 아 내가 좀 더 먹으면 양피치인데 아깝다 더 먹을거랬나 양피치 양피치 뭐 아직 아직 배고프세요? 더 드세요 그러면 아냐아냐아냐 양껏 드세요 양껏 이제 할게요 본격적으로 할게요 나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얘네가 되게 애가 타있네요 루시안 썩으니까 루시안 썩으니까 CS 차이는 중요한거야 여기는 아마 와드가 돼있을거야 그냥 해줘 루시안 쑥 들어오는거 이것만 방망가 되네 어 매서워 매서워 kill 끄입 prp klv polv 와 진짜 그런사람 아니야 나 그런사람아닌 편익 섬기 섬.. 편견이야 편견 여기 와드가 있을거야 지우고 가자 본격적으로 아니 없네? 씨바 없네? 오오 없어 허벅하네 와드도 없지 막 들어오네 새X들 안되겠는데 이럴때 잘하는 루시안은 딱 데쉬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못하는 루시안 오케이 체크 완료 원투력 측정 측정 완료 측정 완료 못하는 루시안 루시안 할 줄 몰라 지금 오케이 잘하는 루시안은 죽었어요 이미 저승이었어 저승 라인 푸시 라인 푸시 라인 푸시 타워에 묶어놓고 개패기 진짜 괴롭거든요 팔자를 보면 개패기 어 진짜로 가봐요 대쉬 썼고 대쉬 쓰면 내 세상 대쉬 쓰면 내 세상 뒤로 가야죠 응 아파서 저거 하고싶었어요 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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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척척척 어 우리 매서워 우리 매서워 그리고 나 이것도 먹었어 어둠의 수확 더 아파 더 아파 어둠의 수확 아프죠 킹받죠 어쩔 수 없죠 죽이고 싶죠 계속 방해 계속 방해 계속 방해 아 열받죠 열받쥬 나미가 계속 킬해줘도 열받는 건 어쩔 수 없쥬 우리 푸시하고 가둬놓고 개패쥬 라인클리어 안되죠 피하고 피하고 네 안되죠 맞춰주고 응 수족 받으러 가 피해 피해주고 어 탭 탭 탭 아 좀만 버티세요 좀만 버티세요 옵니다 위에 지원군 쉔 쉔 쉔 너 탈주닌자 탈주닌자였어요 아 시바 시바르 아 아깝다 네 탈주닌자는 탈주닌자였고 어 쉔을 왜 죽어 쉔이 5렙이네요 공이 아직 없는 아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저거지 저 여행길 저 끝나고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우리 나쁘지 않았는데 갱화가지고 저기다 팔짜리 봐서 저기다 팔짜리 봐서 괜찮습니다 뭐야 뭐야 이것도 오 아 또 보여줘야겠는데 아 좋다 내가 먹고 이야 브랜드키리 브랜드키리 라인 드리고 한번 좀 가겠습니다 쉔은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해준다 나 여기 뭐 없나? 상처를 치료해줄 뭐 없나? 음 집에 저 없어도 되죠? 네 없어도 돼 마실 가서 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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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야 마실 어 저기 한번 가볼까? 전령 전령 쌈 좋다 전령 쌈 뭐갔을까 하지만 호응을 해줄지 네 아칼리가 4길이라서 가보세요 저쪽으로 갔네 어? 마옥가이? 마옥가이 날아가는데 마옥가이? 시바 어어? 죽었나? 왜 안죽어? 아 왜 안죽어? 쟤 왜 안긁어? 누가 안죽어요? 누가 죽지 않나요? 아 나무 아파 나무면 추가 점수 있어야 되는 거 아냐? 저쪽이 전력 가져갔네? 아까 우리 한타 조졌어요 아 조졌어요? 위에 그런일이 있었네? 수.. 수가 더 많았는데 예외좀 졌어 힘들어 보이네 집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미안 어? 나 그래도 많이 싸왔네? 어둠의 수화? 좋아 많이 싸운 편 아닌가? 이 분위기 좋아요 얘 약간 루시아는 좀 멍청하거든요? 타워 옆에 붙어있으면 얘가 좀 계속 타워만 때려요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쟤는 약간 봇 같아요 나 맞춘 생각했지 나 맞출 생각했지 나 맞출 생각했지 그거 하나 맞춰주고요 든든하죠? 어? 어 시원 근데 미드 왜 이래? 미드가 개 터졌네 우리 위로 가줘야되나?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군이 한번 가서 풀어주실래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근데 우리 바텀 있으면 센데 아까 갱 와서 그런거고 갔네? 미드가 6킬이네요 미드가 엄청 잘 갔어요 오 오 이것들 봐라 포방하네 뭐야 이거 뭐야 어디까지 가? 어디 가 지금 100% 걔와 걔 누구야 아칼리 아칼리 소환술이야 아칼리 믿어간다 탈주인자 되게 호방하네요 그냥 막들어가네 그리고 실제로 탈주는 안했어요 그거는 괜찮네 더 마너 없습니다 지난번 다녀오고 있습니다 뭐야 잡았는데요? 야 브랜드캐리 뭐야 밑쪽에 밑쪽에 이게 닌자끼리 서로 싸우는데 가지말자 나뭇잎이 졌네 이게 이거 이거 붙으면은 브랜드가 이제 이제 계속 불타오릅니다 나 못말려 이제 근데 아칼리도 못말려 필리아니까 제가 있을게요 저 아칼리를 한번 구워두시고 오시면 이 게임을 장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칼리도 못말려 그리고 킨드레드가 있어가지고 내 딜을 흡수해버릴수가 있어요 순간대로 탑 한번 갔다올께요 아 나 바텀 갈래 그냥 바텀 해주는게 나을 것 같아 바텀에서 키를 드시는게 사실 제일 달달해요 그죠 괜히 돌아댕기는거 보다 나무 저 바로갈게 바로갈게 어 뭐야 씨바 조심해 위험해 거기있었어 조졌다 이거 조졌다 이거 와씨 쉐인이 오다가 말았네 너무 세가지구 응 궁은 빠져요 걸면? 빠졌네 아 딴 데 보다가 씨 죄송 키를 내가 다 먹었잖아 씨 아 근데 놀랍게도 아직 할만해요 왜냐면 쟤네가 저희 쌍둥이를 못길어요 팔이 짧아서 진짜 길게 보면 됩니다 아 길게 보고싶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길게 봐야지 길게 보세요 수명이 길게 보세요 수명이 아 티모 잡았다 뭐야 이거 티모 보다가 들을거겠는데 편안을 누르네 사방을 pain 둘 Margo 네 마 gehen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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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나? 죽었어 죽었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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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이득 교환 이득 교환 이득 교환 브랜드가 미래다 괜찮아요 어차피 와드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둘러 죽이시면 됩니다 와드로 죽이는거 아닙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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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엄청 담력이 대단하네 아 악폭? 아 포옹이 나야겠다 총체적 남북이지? 아 근데 W는 제가 사거리를 잘 몰라가지고 어 아깔리도 들어왔어요 미쳤죠? 어깨 궁극이 썼어? 오케이 이득이득 잡음 이득 이득교환 2대1도 이득교환이야 네네 지금 이득이요 3대0이 아니니까 아이들입니다 차라리 브랜드라서 다 이긴거 같아 안그랬으면 계속 처맞았을거 같아 브랜드니까 그래도 막 독터지고 그러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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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보면 되겠네 뭐야 저거 전령은 계산이 없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짧게 봐야될거 같아요 이러면 전령은 개선해 저거는 어? 전령이 타워를 보시면 아까 그 팔 짧은 이놈이 사라지는데 이러면 전령은 전령은 계산이 없었는데 전령은 변수인데 저거는 상수가 아닌가 용가는데 또 요 용도 줘야될거 같아 아이씨 아이씨 아니 아칼리 재밌겠는데 나도 아칼리 하고싶어 아칼리 재밌겠다 완전 개꿀재리네 나도 아칼리 하고싶어 아칼리 아칼리 13퀴치라 하면 재밌겠다 그냥 살살 먹는데 쭉 하면은 계속 여기 살아 아칼리 야아이씨 저쪽 사스캔 잘하는데 우리쪽 나르토는 트랙이네 뭐 좀 해봐 우리 정글은 이제부터 어.. 위험지역입니다 왕들을 박아 더.. 더 박아야겠네 조금씩 조금씩 정글 다쳐먹네 아참 지켜봅시다 시켜봅시다 시켜봅시다 마함 해..해 보입시다 해보입시다 봐봐 이지랄 이지랄 할 줄 알았어 지금 딱 보니까 CC기가 전혀 없네 아칼리가 재밌을 게임이네 아니..시..발 이게 마리템? 이게 마리템? 어..시.. 미쳤다 진짜 지린다 여기 왜 가냐고? 그러게 안 봐야겠다 그러니까 난 서포터니까 이거를 시야를 확보해야된다는 뭔가 압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심어놔야된다는 와드를? 안그러면 다른사람도 지나가다가 죽는다고 에잇! 안돼 안돼 죽을 수 없어 아 좋다 좋다 이건 이득 이건 이득 이건 이득 0대1 한번 막 휘저오면 너무 괴롭네 잡았을 때 아칼리가 한 세 번 정도 저거를 하고 나면 팀력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희 다시 시동키면 됩니다 아 그거 박을걸 그거 박을걸 철화 박을걸 아 철화 박을걸 어이씨 왜 안박았을까 와 지금 저쪽에 진심으로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인데 킨데레드네요 아이씨 아까는 제가 질기력으로 왔고 왜 이 악물고 하지? 킨데레드가 이기고 싶어하대 이 악물지 말지 나루토 왜 포기하는거야 다온다 다온다 개무서워 진짜 아 나 너무 무서워 좀 아플텐데 나 나 나쁘지 않아 나 전령이 이제 없어가지고 라인만 잘 지워주면 돼요 이 카소스와 합작 MOU 맺어가지고 다 밀어버리면 됩니다 어 무서워 죽겠네 MOU MOU 어 못나와야겠어 바로 바로 먹으라고 해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아니 웹차이 5는 너만 나는데 나는 1웹차이 나는데 쟤는 뭐하는거야 우리 다주고 저쪽 던지거든요 우스케 뭐가 받아 먹을 수 밖에 없어 다주면 돼요 장로도 다주고 저희도 넥서스만 안주면 됩니다 아직 용도 여유있으니까 진에어시군요 어 직간다 직갔다 어 아칼리 아칼리 또 까치러왔다 아칼리 으아아아 빨리 사냥 나 BOU 정ienza 수뇌 지원 geography kill 던진다 들어올 줄 알았다 미친놈이라서 들어올 줄 알았구나 brew 아카이는 그냥 질게 말아왔고 지금 완전 빡힌 킹드레드거든요 킹드레드가 지금 운영하는 것만 막은데 아칼리 9초 조심조심 곧 태어나 아칼리 태어나 W 이제 풀까? W도 풀자 아 좋다 브랜드의 존재만으로도 CS를 다 지울 수 있어요 쟤네 바로 끝났습니다 이제 오케이 버틸 수 있음 어깨잇 삽가능 삽가능 이제 영웅 난세 영웅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나오고 싶은데 딱 좋은 타이밍 이제 더이상 먹을거 없어 다행이야 저 자식들 더이상 먹을거 없어 아칼리 더이상 할게 없어가지고 아칼리 타워 못 밀거든요 죽여야지 밀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열받죠 두 팔 짧죠 자식 최대한 시간 끌어 우리는 직접 배송받죠 우박 우박 저희는 집앞까지 오죠 우리가 새벽 배송이죠 거의 히스 나무 나라 나무 나라 죽여줘줘 궁 못쏘죠 궁 못쏘죠 기절해가지고 오케 맞춰주고요 아칼리 아칼리 싸워 싸워 라인 지워주시면 됩니다 라인 라인 없으면 싸워 못 밀어 아칼리 더이상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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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네 못 오게 시간 끌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다 놓고 아 스터드 좋았다 3인도 벌치셨다 오 뭐야 구미가 이제 깬건가? 나 이제 뭐하지? 나 이제 좋냐? 나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일라이 갈까? 라일라이? 치감 치감? 라일라이? 치감 치감 어 킹드레드 왔다 킹드레드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기고 싶어해 짜증나게 킹드레드 킹드레드 주제 있네 빠켜마 자꾸 이길라고 하냐고 낭만이 없죠? 미친놈이 킹드레드 낭만이 없죠 질기작용으로 나칼리랑 같이 마오카이 안아파하네 마오카이도 원래 빠켜만 아는데 갑자기 빠켜만 아는데 이기고 싶어가지고 여기 라인도 아 나 좀 아파 근데 하필이면 다 AP 딜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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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어 오케이 아깔리? 아깔리깔리 아깔리 기원니야 기원니야 아 씨바 뭐야 라인 좋아 스모야 라인 아 좋아 좋아 버텼어 버텼어 아 이거 이거 바로 먹으면 좀 힘든데 바로 먹으면 뭐 어떻게 줘야지 이거 또 먹어야지 저쪽이 실수를 유발? 새벽배송 받아먹고 뭐 계속 받아먹는 수밖에 없어 저희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팀은 보여주나? 버섯으로 스틸? 아 못잡죠? 안먹어 안먹어 쟤네 안먹어 장로도 주고 바람도 주고 사령 사령? 넥서스 밟으면 된다 어? 여기로 못 나가 아 근데 이거 싸우면 안돼 싸우면 괜찮을까? 먹었네? 아랍용어? 아랍용어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짤 이렇게 있다가 쳐줄 수도 있어 허겁지겁 먹는거봐 영양분 경비하고 오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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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온다 아칼리 온다 아칼리 온다 갔다 먹었다 쟤네 먹는다 지금 먹는다 살림도 바래줘 돌아와서 아 장작 탄다 타라 타라 마옥가이 마옥가이 장로 영원도 주고 장로도 주고 남작도 주고 다 주고 피 깎아 봄 깎아 봄 피 최대한 다 주고 내 선수 만주기 피 최대한 깎아 봄 미니언 뭐야 뭐야 어디로 가 키모 뭐야 키모 뭐야 어디로 탈타 키모 뭐야 아 키모 미쳤다 미니언 못 오게 티모 미쳤다고 웨이브 지으려고 와 뭐야 LCK야? 페이커니? 몰라 얘네 아직 몰라 기다리고 있어 아직 몰라 미쳤네 진짜 아직 몰라 와 티모 돌았다 홀리 쉿 오케이 킨드리도 아파 홀리 쉿 라인 없어서 못 들어와 와 거기 티모인가? 진짜 티모? 아리 미친 아리 미친 씨바 나 묶여가지고 나무한테 묶여버려 저졌네 아 저 킨드레드 안에 저 들어와가지고 어 뭐야 망나? 설마? 설마? 나인 죽어 나인 죽어 저희의 모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안돼 쉿 거기까지 나가면 어떡해 왜 나갔어 쉿 아 씨바 내가 좀 잘했으면 나가는데 내가 나무한테 안 묶였으면 되는데 내가 나무한테 묶였어 아 아아 아 내 나무 나무 아칼리오칼리 나 티모 빛나는 플레이였는데 음 조니아 좀 쳐가지 그러니까 하아 아 이 정도면 저 짤 싸요 씨바 나 기분 나쁜데 너 잘 걸렸어 너 영구 밸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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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너무 불쾌해 나 지금 3암패 해가지고 저 새끼 전에도 벤 당했는데 풀어주니까 또 왔어 너무 열받는다 내 자신에게 너무 열받는다 그냥 아칼리를 벤을 할게 네? 아칼리를 벤 해야 겠어 그럼 바텀 어떻게 하죠? 바텀 벤, 벤 안해도 되죠 아 체리 말 들을걸 똘바뀌야되야겠다 배를 응? 역시 아칼리는 밴해야되 아 포옹카 배 정산해주세요 2번만 다 정산해주세요 라고 하죠 어? 뭐야? 받을건 받아야되 받을건 받아야되 이 게임에서 닌자를 싹 지워버려야되 그래 나도 닌자 지우자 누구도 나를 소중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됩니다 보세요 탐켄치? 아 안샀다 아이씨 사고할걸 아 탐켄치 없네요 괜찮습니다 위험한 자식 침착면이 뭐야 위험한 자식 이병괄식 아네 말이 되냐고 연애? 연애괜사기 침착면이 이런 침착면님이지만 기월형님한테는 저한테는 넘을 수 없는 벽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저 수면을 한 번 해서 연패 끊고 그 다음에 하고싶은거 하겠습니다 안되겠다 아 연패 끊어야겠다 어 쉣뜨 뭐지 저거? 탑인가? 블리츠네 아 야 블리츠가 약한데 탑 사미라 사미라 무슨 사미라야 아 불길한데? 사미라 블리츠 왜 불길하지? 나 왜 끌릴거 같지? 느낌적.. 느낌적인 느낌? 느낌 느낌적인 느낌 뭐 이정도면 둘중에 하나 아닐까요? 바텀이 개박살이나거나 아니면 쟤네가 못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반반입니다 걸어보세요 니달리정글 너무 불길한데? 보 보 보 보 시바 보 보 보 시바 보 보 시바 이거 뭐지? 사미라 브론즈인가요? 올드인가요 저거? 어? 골드인데? 어? 올드 사네? 야아.. 시바 경계 수준이 없구만 나 너무 무서워요 블리츠 갱울거 같애 너무 무서워 흠 그만해 나 너무 무서워 저거 보니까 다리우스가 정글이네요 블리츠 블리츠 있을 때는 여기를 비워놓는게 나 차라리 여기 비워놔 포니하니 여기 블리츠는 이제 막 나타날텐데? 와드 깔고 비워놓죠 아리오스가 메드 동선인거 같은데? 제 손 제 제 오른 왼손 보세요 제 왼손 뭐에요? 악마 악마가 선물로 준 팔 뭐요? 악마가 저한테 선물로 준 팔이에요 아 동상 걸린거 아니고? 하 얘 악마랑 계약했어요 어? 리달 리? 어 봐봐요 온다 온다 이 새끼 우리 이쪽으로 지나갈 줄 알고 할라고 하나보다 간사한 새끼 우리 이렇게 삥 돌아가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팔은 누가 준거에요? 네? 팔? 팔이요? 네 악마 악마 악마? 여기 살살 붙어서 블리츠 이 나쁜새끼 아래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쵸? 나오죠? 오 어 뭐야 나의 움직임을 읽었어? 뒤로 갈 줄 알았어 아 피해 아니 이게 움직임이 최소한의 무빙으로 피하네 2레비다 피해 피하죠 아냐아냐 지금 움직임이 좀 달라 저격이네 저격이요? 예 제가 잘 알죠 저격은 보니 근데 왜 1레비야? 흡수 흡수 이거 할 때는 항상 흡수해야지 이게 표감이 있어요 엥 엥 내가 스웨인이 된거같이 그리고 나를 노리겠지 오케이 보고 싶어 보니 아니 이거 피하잖아 봐봐 지금 내가 쏘는거 보고 피해 지금 내가 지금 할 줄 알아 아이씨 시벌 탱 우리 3렙 블리츠 2렙 브리지 왜 부족하지? 오케이 깔끔하죠? 딜 교환 야금야금 계속 해주는거에요 쭉 빠져있고 와드 하나 박아주시고 네 와드 위에다 박을까요? 아래 박을까요? 편하게 해주세요 입길 왜? 온다 온다 시동 걸었고 왜 안다? 자 안다 미니언이 계속 때리고 나는 넌 중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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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오우 까비 까아 까아 하지만 오케이 잘 살아만 살아서만 가면 돼 힘들 것 같습니다 블리츠 저쪽 킬 뭐 벌치가 먹었네요 할만하네요 할만하다 할만하다 우리 다이아나도 2킬 먹었고 좋습니다 전주원판보다 훨씬 좋네요 희망적이다 그리고 이 판은 스웨인이니까 되게 잘 피하네 되게 잘 피해 스웨인은 계속 커요 스웨인은 내 몸이 불편해 계속 커 아 죄송 슬쩍 빠져 아 아 아 블리츠 잘해 아 블리츠 잘하네 인정 아니 그니까 뒤로 가는걸 한번 끌었잖아요 얘가 가만히 있는것도 끌어 보니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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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안 왔지 잡아 잡아 헤헤 저 칩 갔다올께요 블리치올꺼 이거 한 번 밀고 갈까요? 오케이 다리우스 도와줄까? 전 다리우스 도와주고 갈께 네 다리우스 아이씨 뭐야 이거 어 뭐야 깜짝이야 자 조심 근데 뭐하냐고 얘 올라온다 이 사람은 조심조심 잡는데도 한 개가 있지 잡는데도 한 개가 있지 아 시작은 나쁘지 않아 6대6이네요? 와아 긴장감이 넘치네 나만 잘하면 되겠지 어어 어 아 너무 괴로워 왜이렇게 잘 끌지? 열받게 나 안깝쳐야지 나 악마있으니까 이제 돼 아 나 뒤에서 숨어있어야겠다 아 숨어있어야지 아 블리츠가 잘해 진짜 계속 안보였다 보였다 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안보였다 보였다 해서 탑으로 가버릴수가 있어 엉 씨바 아 잘해 아 블리츠 잘해 오 으달리단 그 전력 먹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착각하지 마라 으아악 누구야? 오케이 백무빙 시켰죠? 백무빙 시켰어요 다이애나 너라도 성장해 으아악 다이애나 너라도 성장해 다이애나가 미래다 다이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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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득이 진 럼블 잘 크고 있다 밑으로 간다 아 바텀으로 다이애나 옥득이지 럼블 아이고 아 개빡돌아 진짜 불츠 저새끼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는게 불츠를 빡돌게 하는거 아닐까요? 뽑기전에 아씨 제가 땡겨야지 들어가서 아니면 일부러 당겨진 다음에 궁닛이? 의외의 행동? 개빡돌아 지금 여기 막 블리츠 갈수도있어 저기 또 시야르빵 어 궁전 궁전 뭐야 이거 와아 까비 까비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왜이럴까 다시 태어난거냐고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다 미끼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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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와 다이애나가 죽음 다이애나가 죽음 어 뭐야 저거 시트 시 뜨 시트 어 시트 하나 잡았어 시트 잡았어. 너무 너무 컸네? 근데 스코어가 비슷하다? 어 다이아나 다이아나 먹었고 다이아나 또 먹나요? 플라이팅 남은 다이아나? 지갑으로는 승리했고 이 새끼야 저거는 이 세상에 강약한 짓이야 오 다이아나 몸밋이 몸밋이 호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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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쳤죠? 블리츠 오 킬도 줘 다이아나 뭐야 마더텔에서 다이아나 킬도 안 보여 다이아나 킬도 안 보여줘 미쳤다 아 근데 나 이거 해야돼 저거 저거 그 순간 쉣뜨 주먹으로는 탑을 쓰실 수가 없죠 올라온다 우리 미드 누구지? 다이아나 다이아나가 미드구나 미드가 계속 갱으로 정글을 올라온거지 다리우스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운명이 전진하는군 연의인 오 리달리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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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탈출 살어 오 살았어 오 고마워 이미 예상하고 있는 위험은 황의의에에에에 Seether 하하하 와 다이에나 성인 그 자체다 게임을 이겨야 된다 이 게임은 다이애나 림을 봐서라도 잊게 될 것 같애 이거 하나면은 지옥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올 것 같은데 너는 무관지옥에 빠진 것 같은데 이거 못 잊으면 해 먹어? 나 한당 못한다 진압되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집 갔다올게 라덱 쥐 왜 이렇게 쓰다올게 가자 비웃새 와드 비웃새 와드 비웃새 와드 아 다이애나 울고 너무 좋네 바텀 바텀 왜 저래 미드물기 미드물기 다이애나? 용? 용 29 나 와드 없는데 바텀 뽀궁이 공기 바텀 어 목이 개 빨라 버텀 멋있게 쏘고 도망갔네 땡겨졌네 어 뭐야 이거 하하 럼블를 지금 막 빠졌는데 아 럼블를 더해줄 수 없어 죄송 역시 저기 대장 없을때 싸우면 안되는구나 우리 다이애나 대장 하하 럼블를 없을때 싸우지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신가라네 거기 온다 두명온다 어떻게 살아갔지 부터 미신가라 아부 다 보여 너무 무거워 옆에 있어? 어 장고님 운영하러 가신대요 싸우지마 예예 알겠습니다 싸우지마 싸우지말라 그러는데 말 안 듣네 따라붙다 따라가죠 싸우지말라 싸우지말라 오잉크 스마트킷 풀면 E를 못맞춰 이득 봤어? 역사는 희생명의 피로 다시 쓰이는 법이지 볼 때마다 스마트키 아니라 죽는 경우가 많다고? 아니지 스마트키를 해서 맞추는 경우가 더 많겠지 미친 스마트킷 미친 미친 밖 미친 럼브라 럼브라 저 없네? 어? 럼블를 전수할 뻔했네 열발리 해줘야 돼 럼브라 월요놈? 럼블를 배꼽 시원하게 가시고요 가이에나 집에 가주구요 좋구요 다이나 없는데 저 언제 저기까지 갔어? 곧 전투가 끝나면 까마귀들이 포식할까달 원불 친구 어서 봐줘 바탐도 없어 이 미친 주먹왕 내 그림자가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넘불 친구 제발 그만해 뭐야 장군이 어디 가시지? 어이 씨앗 뭐야 이거 좋아 좋아 저를 제물로 바치시고 좋다 가시앗맞쏘 들어가 들어가 시바 어어어 어이 왜이렇게 센데 뭐야 왕릉이 눌렀나? 어 장군님 나갔다 어 장군님 장군님 돌아오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없어요 장군님 장군님 저희가 저희가 부족합니다 야 아니 정구님이 양구가 전투로 포기하셨네 어 유리한 전세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장군이 가시자마자 남자가 죽었어. 장군이 없으면 나가면 안되는데 장군이 없어서 장군이 없어졌네 다리스 왜이렇게 움직이는거니 어필하라는거 시애트가 좀 잘함 내가 보니깐 시애트가 좀 센스있게 어 장군님 있어야되는데 어떡하지 열을 좀 열관리하고 돌아오셔야 될거같은데요 저쪽도 한명이 나가면 좋을거같은데 교환으로 어? 들어왔다 파탄막아야되는데 장군님 비복지할머니 아필머니 죽여야되는데 할머니 아필머니 죽여야되는데 할머니 이기기기기기기기기 씨바 스티기기기기기기 오 도끼질 도끼로 임합까 오 도끼로 임합까 살았어 씨이이이이이이이이 씨이이이이이이이이ㅡ 장군님 대답이 없습니다 어 장군님 알아서 돌아가 자동으로 돌아가 아 이럴거는 나도 걸고 있는지 나도 장군님 나가서 좀 덜 깎임 아낌없이 주는 장군님 아낌없이 주는 장군님이네요 끝까지 본인이 탈주해서 팀원들 점수 하락폭고 막아둬 장군님 영창원 갑시다 영창원 가야죠 장군님 헌병입니다 필승 저런 사람 없습니다 영창원 갑시다 자 분배합시다 마시죠 약간 북벌이 아우지같아지긴 하는데요 재밌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있네 그래도 스토리가 있죠 그래도 아 나는거죠 마냥 이렇게 슬프거나 이러진 않는다 아 승호 아빠님 목소리가 울린다고 이거 제가 헤드셋을 써야돼 잠시만 이런거 헤드셋 안써졌네 헤드셋 안써졌어 헤드셋이요 중요하죠 게이밍기어 아이씨 헤드셋을걸 아 근데 장군님 근데 장군님한테 칼침 놓는거 맞는일인가 근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칼침 놓으셨어요 언제 아니 그 리포트했잖아요 장군님 가는 길에 어 축복은 못할 방정 칼침을 놨네 내가 아 그건 별개에요 별개에요 별개죠 들어갈대랑 나갈대랑 다른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장군님 좀 섭섭하다 어?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우리가 식군데 그죠 식구가 따르는데 어? 걷어 매겨야지 버리고 가버리고 그럼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 식구 아우들 입장에서도 어?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지 그럼요 음 아우들도 액션을 보여줘야지 칼침 놔야지 칼침 놔야지 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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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가 죄송합니다 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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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영그른거 같은데요? 아 이건..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닌거 같애요, 요거 사.. 사연패 스.. 스부부.. 스부부스.. 이건 아닌거 같애, 진짜 자.. 이번 판은 배팅이.. 크게 나오겠다 걸어볼까 한번? 여수 독고였으면 들어와서 도끼추만 펼쳤을텐데 아쉽네요 근데 여수 독고가 강력하긴 하지만 어? 슬픔이 있는 사나이라 잠깐.. 어? 감상에 빠지면 그때가 방심.. 어? 그때 칼침놓을 타이밍이라 역건강 당할 수 있죠 개나리.. 개나리가 그 틈을.. 어? 놓치지 않고 그냥 담가버리지 여수 독고 그지? 아들 생각하다가 아.. 독고가 참..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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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 한 번 보여 드릴 수 있는 레오나 레오나를 거면은 스웨인 벤 레오나 한 번 보여 드릴게요 레오나 레오나요? 예 레오나 좋다 레오나 지금 티어가 조금 떨어졌죠? 티어가 지금 떨어졌는데 그 대신 떨어진 만큼 자주 안 보여서 사람들이 대처를 잘 못해 레오나가 그 어 레오나가 약한 구간 1렙부터 3렙이 1렙부터 3렙 2렙이 있는데 스읍 1,2렙을 잘 무사히 넘기면은 괜찮아 레오나는 좀 약해졌어 확실히 닐라 뭐야 이거 닐라 저거 사미자 같은 앤 거야 그래? 좀 더 빡센 사미자 제가 한 번 볼게요 닐라 어... 아 바텀 아니야? 닐라? 바텀같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바텀이에요 왠만한 바텀 뭘걸요? 바텀에? 아 왜이렇게 쌀보래? 가오리랑 레오나 가야겠어요 레오나 좋습니다 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딱따아아악하게 딱따아악하게 가야지 아무거나 신나 남꽁 가오리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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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셀프리? 나 이거 스읍 누가 하는거 한번 봤는데 닐라 어디서 봤더라? 누가 하는거 봤는데 뭐야 닐라 닐라 뭐지? 닐라 탑이네? 아 뭐야 레나타 글라스크 이거 뭐야 나 이거 나 이거 서포트인건 아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우게하는 그거 잖아요 역궁 역불치 역불치 얘네 다 A디야 그러면 에? 얘 AP에요? 레나타 W? 아 나 W 아 얘네 스킬 한번 읽어봤는데 뭐였더라? 죽은 애한테 해주면은 아 죽기전에 해주면은 죽어서도 얘가 살아남아서 킬 따면은 역 그 죽은거 취소 물루기 환불 죽은거 환불 그리고 궁극기가 서로 싸우게하는거 그리고 막 요렇게 해서 쏘는게 있던데 요렇게 레오나는 다 해야됩니다 여기다 와드를 하나 시원하게 박아놓고 집갔다오겠습니다 어? 어 뭐야 1레벨 E 안찍냐고? Q인데? 대학의 우름을 바까 바꼈어? 언제 바꼈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하아 아하아 이거 무슨 노래죠? 이거 그 스타어 가디언 이거? 스타어 가디언? 모두가 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uit 이야 2개 insurance 마누 너무 맛있었다 뭐야 이거? 저거 뭐지? 저거 끌어들린거였나? 아 자기가 아 자기가 선택 선택 택일 택일 택일큐 어 택일큐 밀수도 있고 땡길수도 있고 밀어 밀어 땡겨 땡겨 왜 더 빠르죠? 오케이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오케이 이득 봤어요? 라라라라 여기 들어가서 와드 받게 하고 와드 받게 하고 미니언이 쎄기 때문에 워포 아 나 한 대 맞았네 타월 얘 근접으로 쳐야 쟤? 레나타? 굴라스크? 아니 아니 아아 짧아요 짧아요 와드 하나 바꿔오세요 지금 아니다 안해도 되겠다 벨레스 저기있다 탑에 있다 어 느낌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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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스킬 썼어? 스킬 썼어 스킬 썼어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죽어요 죽어요 죽어 알아서 죽어 알아서 아아 저기 저게 그거구나 저게 어 저기 미친놈 대기 미친놈 대기 쟤 못들어가요 이번 어 벨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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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러러러러러래 좋아요 깔끔하죠 라인까지 밀어넣으면 되겠다 깔끔해요 어.. 승호 아빠님 호방한데요? 에이 일단 서포시 먹여 살리는거죠 아 스윈 스윈 노방인 스윈 아 스윈 전멸 전멸 빠지고 아 좋은거 생겼네요 어어 또 왔어 또 왔어 레나타 어 죽었네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오 배웠고 배웠고 배웠으면 됐어 그 채팅 한번만 쳐주실래요? 아 채팅이요? 맨날 트윗씨 채팅하나만 어려운거 아니야 채팅하나만 나 지금 이제 맛동산 맞으면 다 피나옴 근데 쟤네 좀 못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하면 될거같아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피해주고 저거는 쟤가 이제 가라 가라는 의미로 저거 있을땐 싸우지말죠? 아아 아 평화주의자 되고싶다 벨레스 아 불타네 자꾸 저 맛동산 맞으면 아아 평화주의자 되고싶다 언제 끝나 반절? 아홉시 아홉시 평화주의자 반절 밀어주니까 어 맛있게 먹자 받아 먹자 남았고 아 왔다 왔다 오케 점멸 빠지게 해주고 아까비 아까비 아 뭐야 레나타 저 피로 집을 안갔어? 저 공 찍으면 발타할게요 다음 웨이브 들어오거든요 안갔어 안갔어 대단하네 집가네 아 가기 저 위에 도와주고 먹어주고 쿵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기? 집에 갔을걸요? 아 갔어 우리 위자 아 안갔네 안갔네 혼자 있니? 쫄은거 같은데? 맛없는거 하나 먹고 간거 같은데? 집갈게요 예 나도 택 엠리 다행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워어어 좋았다 내가 핑 찍어서 아는거야? 핑 찍어서 엠 엠 엠 엠 엠 모험따나기 뭐야 깜짝이야 아 저거 뜯는다 궁극기 있고 애쉬있고 얘네도 어디갔지 어디갔어 어 쓰바나 아날란다하고 가버렸나 어 왔어요 뭐라고 레나타 어디갔어 왔네 아 매서웠는데요 아 매서웠는데요 안가 아 너무 짧다 얘 아 짧아 죄송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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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 쟤부터 쟤부터 쟤 쟤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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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응 아 으 아 호박하고 싶다 좀 맛없는거 하나 먹고 적궁 6초 제가 궁부터 들어갈게요 하고 이즈리얼이 정화니까 맨하타 똑같이 노릴까요? 아니면 이즈리얼 그냥 해볼까요? 이즈가 너무 쎄 그죠? 이즈부터 잡는게 낫겠지? 아 정화 없대 아까 근데 여기서 반응할까 얘네가? 정화 근데 빠지지 않았나요? 빠졌대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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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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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셔가지고 때리느라고 잘했어 잘했어 벨베스 온다 벨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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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사격 얘네 집에 안가네 이즈야? 벨베스 다시 가고 벨베스 쓰바 벨베스다 씨바 살아났네 와 이제 저거 죽여가지고 아 죄송 제가 끌렸어 음 나 때문에 죽었어 근데 왜 이렇게 뭐야 근데 여기 들어간다고 어? 뭐야 이거 뭐야 잘하는데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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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탕 내장탕 끓여먹기 안하네 내장파먹기 아 없구나 내장파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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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생충공격 회충공격 위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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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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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있음 가오리 살어 미친새끼 저거 미친 가오리 여기 왜사는거야 대체 딴 데 갱맛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가 이해가 안되네 어 가오리 간다 안간다 뭐야 쟤 케인 왔다 가오리 갔다 어어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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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먹기 공격 아 내장파먹 슈칼 벨베스도 왔어 벨베스 2패 아 깔끔했다 깔끔했다 어 내장탕 잘하네 이집 내장탕 잘해 할 줄 안해 내장탕 장군님 잘한다 아 이집 잘해 윤선 아 ห made saf 아 음 남자나 무장히 화면잖 벨 가오리 색 아 전town 불 wastewater 그게 sin 얼마 4 4 가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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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여기 가오리 와 가오리와 내가 쏘긴 했지만 가오리 와 봐봐 가오리 오잖아 가오리 오잖아 가오리 저 생각에다 뭐 맡아놨어 저기 아 아까 타이밍이 좀 늦었네 요리 오 오 새로복이사의 장군님.. 가오리 키우기 가오리 키우기 어때요? 전멸 뺏으면 됐어 전멸 뺏으면 됐어 전멸 뺏으면 됐어 됐다 됐다 아 나 가오리 또 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기도할까요? 네 가오리 올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무시해서 아 무시해서? 안 좋을 것 같아서 현실이 이게 현실이에요 강해질 수 밖에 없네요 그죠 무시 당하기 싫으면 와 아 파먹기 내장탕 아 이 집 잘한다 아 장탕용 가라 장탕용 가라 장탕용 아 2인분 추가요 아 내장탕 2인분 추가요 어 어 어 갔으면 큰일 일부러 안 맞췄어요 가면 큰일 날까봐 나미케밋 나미케밋 뭐지 패고싶은데 뒤에 뭐 뒷패가 있겠죠 같은거 보니 분명히 누군가 뒤로 다 죽였을까요 저 빠졌어 저거 저 미친놈 되게 빠짐 아 아 내 무빙을 내 무빙을 계산하는 척 아 좋았다 살짝 톡 난 섣불리 들어가잖아 난 섣불리 들어가잖아 오 뭐야 호방한데? 빙닥 호방하네 빙닥 호방인? 알 그냥 빠져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사분 뭐야 왜저래 밀라 잠시 나가네 밀라 잠시 나가네 밀라 잠시 나가네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장군님 대장탕 선생님 어 어어 내장탕 1인분 먹고 글라스 끝 먹자 이거 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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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지 뭐네 자 서빙 자 셰프는 케인 내장탕 셰프 오케이 어 주방보조 이즈리얼 나이프 야 어싱 확실하게 더주네 이즈리얼 나 이제 집갈거야 나 스킬 하나도 안맞아 아 좋았다 스웨인 안죽네 버스 타는것도 그거죠 실력이죠 오 뭐야 어 뭐야 장군님께서 바론 퍼라 하셨네요 바로 안가네 빨리 빨리 가요 뭐야 아 저 닐라 저희는 잡고 자기는 막으러 가겠다 뭐 이런거 같애 모르겠어 갈라졌어 갑자기 갑자기 갈라졌어 뭐 갑자기 여기서 걸어가지? 장군님이 장군님이 지금 잠깐만 이게 왜이렇게 힐에 많이 목마른거 같애 장군님이 빈 빈 빈 빈 빈 빈 빈 아 이거 장군님한테 걸면 좀 서운하지 요거 요거는 좀 지켜야될건 지키자 아 지크를 거신거에요? 아 예 아 버려야지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숟가락이 좀 커져봤자 숟가락입니다 전설의 취 저 그것 좀 사올게요 그 뭐지? 자 상처 안하물기 하는거 상처 안하물기 하는거요? 역 구시딘 역 마데카솔 역데카솔 역데카솔 하나 사고 감염시키기 킬은 앞서는데 타워가 영 그거네 닐라가 연병을 떨어가지고 근데 케인이 가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돼 우리 너무 앞에있다 우리 너무 앞에있다 핑 닭 붙어주고 어 가기상하다 가기상하다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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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네 아 내장파먹기 안했으면 좋겠는데 아 내장파먹기 야 닐라 장군님도 센데 시바 오 끌어 끌어 케인 케인 끌어 근데 너무 도망가면 안돼 앞에 얼쩡거리게 도망가야돼 슈웨인 바텀 다 뚫었다 오이씨 깔끔한데 근데 이거는 빙닭 빙닭을 내가 커버해주려는게 잘못이었나? 숫자가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거 같아요 그냥 빙닭은 죽든 말든 그냥 다른데 갔었어야 됐나? 아론 잡았네 빠져야겠다 물리면 그때 해줬어야 됐나 봐 오케이 마이 미스텍 합류 뭐야 이거 라인 지워야되는데 라인 관리하고 안돼 어선일이고 미드 밀린다 오 벨베스 알 깐다 아 나 못맞췄어 이거 시바 나 이를 못맞췄어 이를 이 일을 했으면 내가 살렸는데 이 일을 했으면 내가 살렸는데 이 일을 했으면 내가 살렸는데 아 근데 사이드로 붙으면 안되겠다 쯧쯧쯧쯧쯧쯧쯧 쯧 quest 잠시를 보호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장로네. 어? 뭐야 장군님? 매장탕 장군님? 솔찬이 드시는데? 장군님? 아 씨.. 특으로 드셨는데요? 내장탕? 특으로.. 특으로 먹음? 오케이. 아 완전 특으로 그냥 딱 하셨네. 제가 뭐 좀.. 이제 고백하는 거지만 직후 바꿨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이스 판단. 이 정도 장군님이 오셔야지 승리 되는 거야? 나 좀 약간.. 서글픈데? 그리고 이길지 말지도 몰라. 어어? 장로 먹었는데? 오.. 어 이 자식들이.. 내장탕 어어? 어어? 오케이. 내장탕 야..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응. 지금 미드 안 미드나?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왜 장군님 따라갔지? 왜.. 동네 죽고.. 피리부는 사랑처럼.. 왜 따라갔지? 홀린 듯이.. 아 나 무슨.. 나 왜 장군님 왜 따라갔지? 나 장군님 팬클럽인줄.. 다 태어났는데 이제? 졸졸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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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제2의 장군님도 있어. 제2의 장군님. pren 아호호호호 hah 녹서스 장군님! Trad 어흨.. 쌍장ㅇ.. 외통수왜통수. 동 относ bene 싱장군은 외통수. 씨.. 아 근데 좀 서글퍼 이 정도 해줘야지 이긴다는게 아 씨 아 장군님이 많이 필요하네 2명이나 필요하네 아니 한명이었으면 좀 위험했어 사실 한명이었으면 근데 애니비아 장군님도 되게 셌는데 미쳤다 이거 진짜 일단 케인 장군님 하나 드리고 오늘 최초 승리 나왔어요 와 RP보너스요? 아 씨바 12시 넘었을때 어저께 최초 승리 못받았네? 어 맹스 주드로 어 맹스 주드로님도 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애연 차례? 차례 한번? 여쭤볼께요 클라 클라가 버거다 어 화장실 좀 말따라고 같이 켜니까 엄청 느려지네 아 당구님도 있네 어 당구님도 있네 전화해봐야겠다 아멘 아멘 아 뭐야 이거 3%를 실패하네 미친 게임 아 아 아 판스로님도 오시고. 아 regulated. 촬영 할pless할까 근데 막 궁금하네 촬영 한 번 할까? 아 근데 나 이거 궁금하네? 어? 가셨는데? 아 내가 일로 깨야 되나 보다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 잘해 어 그 혹시 혹시 어 주.. 주우제님 한자리 가능할까요? 어 우제님 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뵀습니다 지난번에 뵀죠? 그.. 로컬 로컬 식탁 하실때 예 맞습니다 우리 배성재 위인님이랑 같이 뵀었는데 그렇죠 네 그 우제님하고 되게 내적 친밀감 있는거 아세요? 저희 둘째 이름이 우제에요 어어어어어어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큰 영감을 주셨어요 오오오오오오 미치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요? 목우제? 목우제 이름 멋있는데? 목우제? 네 우와 그.. 저기 그때 아드님? 아드님? 아드님 아드님 둘째 네네 커서 롤은 못하겠네요 그.. 그때쯤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음 살아있겠죠 이 게임 어 이름이 어 우제씨 우제씨구나 아니 근데 이게 나 궁금하다 판수로가 이거 키리 할 수 있는지 흫 판수로 키리 할 수 있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바로 잡히네 아 칼바람이잖아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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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자령할건데 어? 칼바람인데 칼바람 내가 거절했어 내가 거절했어 칼바람 칼바람이잖아요 어 근데 제가 파티장이 아닌데 어 당군 당군 받고 당군 받고 안녕하세요 지금 주우제님이 맹수 주드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연인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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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요 방장은 방장님이 방장 바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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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꿨지 라인 어떻게 하실거요 저는 그 S라인으로 하겠습니다 S라인 주드로님은 예 주드로님은 아 아이고 주드로님은 제가 제가 정글로 끼는 궁금은 아니군요 아 정글 껴도 돼요 하고싶은거 한수로님 한수로님이 정글 하시는데 아 해도 돼요 예 하고싶은거 하면 돼요 정글하고싶어요 어 어디가 남죠 지금 어 다 남아요 다 남아요 가고싶은데 가고싶은데 나오죠 저희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설 또 눈치봐 저는 정글 네 정글 정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정글 오케이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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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 의중이 서포 가고싶으면 가도 돼 아 나 가고싶은데 갈게 탑 갈게 탑 탑 탑 탑 탑 팔렸고 탑 나 탑 갓보기 갓보기 탑 간대 탑 하는데요 아 미드 아 미드 아 미드 오케이 결정됐다 결정됐다 쪼고 됐다 고고 우리 지금 숭아 아빠님하고 지금 합집니다 한 다섯판 해가지고 맞아 뭐가 맞아 탑이 맞는다고 탑이 탑이 맞아 미쳤어 지금 탑은 전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악합한 이김 아 이겼으면 됐지 뭐하지 심한 챔피언 심한 음 그 우재님은 잘하세요? 아 그냥 그냥 뭐 적당히 잘 섞여서 합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하하하하 너무 너무 빠른데 나쁘지 않아 아 심장맨 님이 잘 아시는데 뭐 어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아 느낌만 있는데 원래 느낌 좋아하지 느낌 있는 사람 그쵸 적당히 적당히만 그냥 하는 거 같아 기열이 형님도 느낌이 충분했어요 저희 실제로 많이 이겼거든요 아 기열이 형은 잘하지 기열이 형은 잘하던데 같이 해봤는데 기열이 형은 기열이 형은 열판 안에 기열이 형은 나보다 잘 안 이미 넘었을지도 이미 넘었을지도 당군 님은 이거 저기 퀴치 예 심장맨 님 방송을 켜놓진 않았죠 이제 켰어요 아 자기 방송 켠다고 한 때 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켰는데 심장맨도 보고 있어요 자이랑 왜요? 아 눈치 보려 그래 눈치 오지게 보 진짜 채팅창만 안 보셨으면 왜요? 몰라 눈치를 계속 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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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눈치를 엄청 봐 저는 그냥 저기 피해 안주는 선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 롤에서 나미 네 루나미 루나미 앗 저희도 다 못해요 괜찮습니다 저희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맞나요? 단군님? 그럼요 갑복이가 갓복.. 일라고 있네 아 제가 오해했나 봐요 단군님 일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어? 루나미 괜찮겠어요 루샨나미? 트런들한테 살살 녹을 조합이래 와 루나미 루나미 아까 경험해봤는데 그러네 뚱뚱이들이 엄청 많네 아까 루나미 정확히 이 조합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브랜드였나? 루나미.. 어 아까 경험했죠 조금 아쉬웠죠? 결과는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아쉬웠어 나 어떡하냐? 일라오이 아 치사 일라오이 아니야? 일라오이? 일라오이 좀.. 버거워? 아 좀 탱커.. 안티탱커긴 하지 브룬주에요 형군님 저도 브룬주에요 잘 쪼네? 의중이 잘 쪼네? 못 본 셈? 저도 브룬주에요 아 나 원래 쫄아 쫄면이 돼버렸네? 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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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브랜드면은 당군이.. 호방하게 호방하게 어? 실제 목숨 걸고 하는거 아니잖아 호방하게 쫄근쫄근 아니 푸살하실테처럼 하시면 다 쓰러 죽일거 같은데 아 푸살도 요즘에 많이 안해가지고 이번주에 한번도 못했어요 죽고와 아 그래? 호방하게 에 저 수요일도 그래서 다른 데 나가려고 나가기로 했어요 나소스 대가리에 운전하고 있는거잖아 개 징그럽네 아아 아아 네 화성침공같다 나소스 징그러 개성침공 어 무슨 긴 집 녀석들이 군대를 모이고 왔으 뭐야 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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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참아 인베! 나도 못참아 나 여기서 뜯어내야 돼 골드 참을 수 없다 나도 안참아 어 얼음 멈췄어? 참은거 같은데 잠깐 참았는데 안뇌뇌뇌뇌뇌뇌뇌뇌 렉이 있었어 렉이 있었어 약간 사플사플 자기가 선수로 가죠 오 오 오오 멋있다 멋있다 맹수 뱅수 맹수 주드로 맹수 주드로 맹수 주드로 애완동물 애완동물 이름이 주드로야 민갑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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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면 아 빠져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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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이거 지금 제가 사운드가 범퍼가 있어가지고 어디가세요? 가지마 가지마 어 탑이야 나 탑이야 까라까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외간이 아닌 나 쭉 탑인데 아 근데 이게 이게 와드가 박히고 들어가면은 저쪽이 대비를 해서 우리가 진 보통 어? 나 렉이 좀 있네 화면에 으흑 außer 너 원래 레드부터 먹어야 되는데 여기 쿠친이 망가지는데 아 큰일났네 네디부터 레드부터 드셔야되요? 뭐 상관없음 루친좀 깨보죠 루친있습 아 왜 렉이 있지 진짜 렉있는데 컴퓨터 뭐지 우리 좀 돌아가자 바텀코드 깔렸나 왜이래 이거 사운드도 아 여기 좀 불안한데 여기? 오씨 사운드 덮어 1초에 들린다 제 상대 철수 형이야? 아 진짜로? 어 그러네? 안철수 안철수 철수가 아니네 철수 맞네 철수였어 진짜 닉네임 안철수야 철수가 아닌거 아니야? 안철수니까 그런 느낌? 무슨 말하는거야 다운 좋아 저쪽 저쪽 아 나 왜 이렇게 못맞추지? 오이씨 뭐야 거리도 좀 애매했어 감전 터졌네 해 잘해 저쪽 잘하면 내 특기가 있어. 안깝친다 자 여기 움직임이 앵거매니지먼트 움직임이 각잼입니다. 스킬은 맞췄는데 오케이 땡기지말고 타베온다 타베온다 우제는 태어난지 얼마나 된 애인가요? 우제요? 30일이요 루시안이 잘하네 호방하게 쳐 지금 보니까 제 첫 조카랑 비슷하신 아 진짜요? 안깝친다 훅 들어온다 네모칸 규칙을 못보고 아토 및 라인이 먹혔네? 제대로 먹히고 샵에 갱 왔었어요 네 어 지금 갈까요? 멘트님? 달려들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범위에 뺐어요 나 루시안 공포증 걸렸어 어떤가요 저 연계 저 연계 어떤가요 아 우리 환상인데 아 루시안 공포증 오오 아니 저도 했잖아요 아 저도 좋겠잖아요 같이 했죠 와 저기가 루시안 공포증 이럴때 리셋을 한번 바텀이 갱 왔어요 오 쑥 들어오니까 무섭네 진짜 쟤 잘해 쟤 잠시만요 잘해 잘해 집에 한번 가까워봐야겠다 가 저가 그냥 간다 조심해 조심해 다가 바텀 오 바텀 난리 났다 바텀 난리 났다 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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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안돼 타고 다 갔어 타고 4개 흡수하고 4개 흡수하고 네 지는게 당연한거 후반이 진다 루샬 쎄? 어 쟤가 호방하게 하네 좀 당길까요? 땡겨요? 이거 어차피 나가면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 자랭 네 브론즈는 아무런 인정이 없나요? 어 뭐 인정받고 싶어요? 뭐 딱히 없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합차는 싸움질은 합차는 인간들이나 하네 아 저거 먹네 열받게 깨우치려면 아직 다섯 수는 남았고 아 내가 불지 말고 바다쳐야겠다 그 와드 있어 흰이 왔어요 합성 뒤집어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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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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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샬. 침착하게 잘하네 쯔 쯔 현치 어? 아직 무난하다는거야 노코멘트 묵비권 행사 잘해 잘해 아 내가 먼저 쓰면 쓱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되네 보 가지마 보 놓지마세요 아 카메라를 잡힐까봐 못가겠어 보 놓지마세요 루시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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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아닌이 힘들어 원래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제가 완전히 타워허깅을 하고 침착맨님이 돌아다니는게 좋나요? 아니 같이 허깅 같이 그냥 살아야죠 같이 허깅이야 미래가 없죠 내가 2를 먼저 쓰면은 루시아닌이 대쉬하면서 빼면서 들어오니까 아예 2 안쓰고 그냥 저쪽에 쓰면 그때 받아먹어 왜 들어갔지? 루시아닌 혹시 준비되셨어요? 아니요 아직 갈까요? 내가 가볼 수 있을까 오두리 어이C가 개옹새네 없을텐데 아니요 그냥 죽으셨네 라인이 밀려버렸네 우리 딸 라인 갔다올까? 계속 미는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 그냥 밀어버리기? 쑥 들어올텐데 이거 맹수님 탓 아닙니다 일라우이가 원래 세요 일대 다수가 세요 공 뜨면 빠져야되네 뭐야 공 생겼잖아 좋지 장군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맹수님 탓 아니에요 일라우이가 원래 일대 다수가 세요 밀게 되면 들어 또 오지마세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그냥 우리 딴데 가있죠? 어쩔수 없다 이거 탈출 탈출 어쩔수 없다 누가 밀어주던가 해야되는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상대가 강함을 인정하고 집에 가라 그랬어 그럼 라인 밀어주면 그때 먹으면 돼 괜히 앞에만 있으면 위험하니까 장군님이 상대를 인정하고 뭐? 숨어있으라고 했어 네 고고고 오케이 음 에헴 음 음 아 의중이 어떻게 알아? 아 봤구나 봤구나 마타타 딸하는 뭔일 있었어? 아무리 없었지? 우재씨가 조금 못해가지고 아냐 잘하고 있는데 아 1킬이 나야? 끝이야?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 나중에 갓보기가 캐리야 갓보기 낫스라서 갓보기한테 시간을 줘? 어 시간만 조금만 줘 농사 끝나 이제 농사 끝나면 나 바텀이 똥퍼뜨리게 할수도 있어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빅동은 아니에요 아직 그 데스가 꽤 많진 않아요 어디갔지? 정글이라는 중심이 있으니까 걱정해 가세요 아 그럼요 5대2 10 게임인데 한 명 똥 샀다고 뭐 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갔지? 이 사람들 일라오이씨 그 구분이 있나요? 잠시만요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괜찮고 가시게요? 호응해드려요? 어떻게 해? 아아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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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바텀이 도저히 보이질 않는데요 안보여 고고고고 빠져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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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드렸어요 아 아 내꺼만 빠졌네 아 아 아 아 레벨 너무 낮아서 그래 레벨 높았으면 되는데 어 장풍 쏜다 야 이거 아쉽다 아 아 두세 잡은건데 집에가긴 좀 애매한데 아 이를 풀쓰면서 할걸 아 맞네 이거는 안아픈 바 안아픈 바 어 어 어 아 시바 미안해요 오오오오오 저는 외로운 라인이야 아 승와빤님 승와빤님은 내가 안빠졌네 장군님 진짜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역시 오르니 아니네 탑미드면 되겠다 탑과 미드 아냐 미드를 믿어야 돼 아 좋습니다 저는 할게 없어 오케이 한수로님한테 궁 써드림 공시비릇 이드가 CS도 잘 먹었고 루시안 집갖거든요 내가 도와드림 아 성실파기잖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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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와드림 성장 부스트 필요하죠 부스터 필요하죠 아아 이거 어떻게 피하라는거야 화나네 내 왕국에 발을 들였어 시바 루시안 없은 땅 안보인당 어 트런드로 간다 나도 트런드 바텀에 어 나미 나미 보필 보필 보필하게 아아 진짜 아 근데 내가 먼저 끌면은 딱 샥 앞으로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맹수님 안됩니다 여긴 지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저새끼 어 럭키펀치 와 얘 아프네요 너무 아파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아 난 없네요 늦었지만 다행 어차피 다 미안하니까 서로 퉁 씹시다 무시한 저 미친놈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 아 근데 오늘은 오늘은 좀 미안하고 싶다 미안해요 목지나 슈프 다운되는데 괜찮죠? 아뇨 괜찮아요 오히려 좁아져가지고 새벽배상 기다리면 돼요 저 주방문화 안 궁금하니까 알려주지 마세요 주방문화나 몰라도 알고 싶지 않아 나 호기심 없어 너무한데요? 야 이제 이제 여기 풀려났다 봉인 풀렸다 루시안 어디로 갈지 몰라 나 바텀 똥 올라갑니다 미안합니다 아 근데 얘네가 잘해 존나 아파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어 너무 화나 아 이게 적중률은 상대전인거야 다 뭐야 야 너무 끝에서 한다고 겁이 먹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용 용 20초 용 20초 내 앞에서 멍청이들이 나뒹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겠나 용 먹으러 갔나봐요 응 그거 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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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해야겠다 그거 가지마세요 싸웁시다 우리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암 레디 갔네 나설수 없음 우리 가고있음 나설수 미들 이거 합에 있거던데 쟤네 미드에서 열면 될거같은데 오케이 시비를 갇혔다 시비를 합 맞아야되는데 그러면 합잡으로 가실 분 어떻게 합잡으로 가실 분 모집중 다 아무도 안가는데 승리는 따라옵니다 이 부서지겠다 저거 이거 부서지겠다 저거 우리 잡을 수 있을까요 파이팅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신있음 몇쯤 으어어어 이거 박히는거든요 한번 빠져되요 으어어 오오오오 오오오 얘가 뭐 빠지라고 말씀해주세요 아 나 땜, 나 땜에, 나 땜에 어? 어? 내가, 어? 내가 교환? 내가 교환? 얘가 궁 쓰면은 제자리 1,5,6,6 안 돼요? 어어? 풀, 풀까지? 오, 반수로 나이지? 오오? 야, 나 2번 장군님으로 모심, 2번 장군님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나와야 돼요 어, 2번 장군님 모시는 순간, 빠져나오셔야 돼요, 일단 걔는 그 자리에서만 싸울 수 있거든요 자, 모실 장군님 찾았어 그 궁이 거기서만 효과가 있어 아아 한 번 빠져나오고 끝날 때 들어가서 키워서 판수로한테 주 나누어서 싸우시면 우리가 키워서 거기서서 지지게 맞고 있었네요, 그냥 예 씨바, 피도 안 나네 이게 워낙 쎄서 근데 나오려고 해도 아마 가셨을 것 같아요 나서스? 오백, 오백육십 지금은 나서스나 시빌가 있어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둘로는 딜이 없으면 즉, 둘 다 딜러가 아니라서 어, 나서스 간다, 나도 감 이 세상에 냉혹한 규칙을 못 보고 있군 얘 궁 없거든? 한 번 가볼래? 얘 궁 없거든? 한 번 가볼래? 아씨, 왜 이가 안 맞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내가 이를 못 맞췄어 아, 나쁘지 않아 나, 나 나 빼지, 나 빼 이득이야 아, 장군이 트런드 들어간다 트런드 들어간다 트런드 아, 근데 이를 왜 못 맞추지? 바텀 조심하십시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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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바텀 나서스만 잘 키워두자 우리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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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와드 조심해 가보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왔다 시바 나 왜 일로 갔지? 일로 가야 되는데 사라졌다 아, 근데 여기에 여기에 테러를 막음 정건이 사라졌다 어디갔어 정건이? 아, 나 어 어, 나 이제 제국의 명령 살아 나 1코어 아, 그치 1코어는 중요하지 어 보인다 보인다 그들이 보인다 온다 온다 이루 먹을 이거 일사오 огром 럭스가 녹아버렸네 오오? 어? 아 안되요 안되요 다시 한번 lands 잡으세요 잡으십쇼 저긴 한타인가? 어이씨 뭐야 죽는다! 아 왜 투리가 함박사 못 들은데 자꾸 오우? 어? 맞죠? 어 장군님이 배런 콜 하셨습니다 장군이 있기에 세상 살만나 나나 살만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죠 이거 이거 젤리먹어 먹을 수 있나? 이거 어디? 나 풍 20초 졌어 어 이거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맞게 우리 폰기 없어 여기까지 오니까 아 뒤에 없어 우리 뒤에 없어 먹고 가야 돼 죽어도 먹어야 돼 모독약이 내가 모독약이 했어 됐어 빠져 집가 집가 조용히 집가 조용히 집가 볼백하지 마세요 볼백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지마 조용히 집가 근데 지금 카드하는데 저도 질까요? 예 가요 아 장군님 드세요 장군님 드세요 장군님 장군님 드세요 미천원 궁싸게는 집에 가겠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집에 오시면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대기중 장군님 좋고 아 형님이라뇨 반말하세요 어 여기다가 이걸 막아 어 농담이었다 고기야 오해를 보자 가졌어요 갑니다 궁싱해 어 일라고요 좋아 일라고요 쟤 깝치더라고 한번 잡아줘야돼 좋아요 잡았다 나이스 미드 맞고 그럼 우리 바로 높고 있으니까 미드랑 바텀 동시에 갑시다 오케이 문어발 문어발 70 어 티스에 시비를 드시고 문어발 70 한번 나이스가 바텀 밀고 좋아요 와드 해놨고 아무도 없고 뭐야 럭스 있고 럭스 있고 럭스 왜저래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데리고 왔네 미드 미드 밀기 좋아 이게 안되죠 장군님 없어서 조금 아 무시한타 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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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샨 뒤에서 나올 수 있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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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이거 내려와줘야돼 내려와줘야돼 장군님 쪽으로 미드 한번 미세요 장군님 쪽으로 어 싸운다 싸운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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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워 싸워도돼 싸워도돼 오케이 여기다 그렇지 오 멋있다 오 나이스 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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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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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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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 러스 잡을 수 있게 쉬운거 쉬운거 부터 해봐 쉬운거 부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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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오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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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필 오 장군님 오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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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적의 참옵니다 장군님 장군님 오케이 오케이 좋다 게이득 어 장군님의 어 칼날 승호합바 좋았어 어 어 부대를 이끌고 어 부대를 이끌고 좋았어 지금 이제 트렌드로 나오거든요 어 근데 여기까지만 밀게요 예 여기까지만 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아 장군이 세상살 맛난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곤이 2분 2초 장군 아 이 따옹 쇼군 쇼군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지금 2번 건 사람들 열받음 이게 말이 되냐고 아 뭐 투표 있었어? 이기고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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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업그레이드? 시비를? 일로올로올로올로 업그레이드 나는? 나는? 나도? 혹시? 혹시 나도? 혹시? 좀 이따갖고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이거 나 그냥 걸어버려잉 나 그냥 보이면 번다 그냥 저 집 한 번 갔다와야 되나요? 어 이거 걸어버려 걸어버려 딱 걸렸어 나한테?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다 걷었죠? 저 어디로 오는가? 졌어요? 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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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바텀 업체기? 좋지 좋지 좋은가? 좋아? 좋지 좋아? 일단 미드 푸시 할거야 저 루시안이 살았는데 어 루시안 루시안 혼자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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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 궁이 너무 호방했어 아 그래요? 어 호방 호방할줄 아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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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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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구님 아 씨바 안마였어 럭스럭스럭스 아 아 참지마 장군님 제가 퇴로 맞겠습니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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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먹고 탑 아론이나 드래곤 먹고 탑 좋아 아 좋아 루트 좋다 루트 좋다. 루트 좋아. 루트 3. 아 호방하다. 아 이게 캐리가 되네? 왜 되지? 아 오버진이 아이템 듬뿍하게 주시네. 탑에 이거 텔 탔어요. 못 참아. 바론 4초. 바론 4초. 이거 탑 그냥 밀면 끝나요. 나 직감. 피하네? 여유있게 피하네? 일라우이라고 너무 방심한거 아닌가? 바론 먹을까? 바론? 바론도 좋고. 바론 좋지. 이거 밀고 바론 좋네. 바론 좋네. 즐길거 즐기자고. 우리도 이제 즐기자. 우리도 복제하자. 바론 있는 삶. 나도. 바론 누리는 삶. 바론 누리는 삶. 어? 저번씩 이제 업그레게 해드립니다. 아 좋다. 저녁에 바론 즐길 수 있는 삶. 아. 저녁. 바론에 있는 삶 즐기고. 우리도 즐기자. 어. 장군님은. 장군님은 수력활동. 장군님 수력활동. 장군님 수력활동. 장군님. 너무 여유있는데? 고하드라. 장군님 고하드라. 이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냐고. 아 이건 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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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도 못 맞았어 결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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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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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쇼군 딜 봐 38000 미친 미친 쇼군 이게 장군이지 이게 장군이다 어 25만포를 걸었다고 합니다 25만포가 쿼티88님도 25만 25만원 안전자산인줄 알고 걸었어 안전자산인줄 알고 자랭 듀오가 아니잖아 자랭 어 나쁘지 저희는 즐기는 자기 때문에 저희 넷이요 넷 판수르님 빼고 저희 넷 왜 빼요 우리 하나에요 하나에요 우리의 승리는 모두의 승리 나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승리 올포원 올포원 원포월 맹수님 저도 좀 빼주실래요 저도 잘한거 같은데 아 도매급으로 묶일 수 없다 네 아 혹시 저도 가능할까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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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이 없긴 한데 저도 좀 빠지긴 하니깐 우재님 제가 남아있을게요 그래도 둘 자랑 이름도 갖고 그러시니까 외롭고 오지 마시고 저기 바텀 둘 중에 한 분이 빠지셔야 되면은 승부아빠님이 빠지셔야죠 침착매님이랑 저랑 남아야지 그래 그렇게 해서 된다면 우재님 외롭지 않다면 자 그렇게 할게 맞아 그게 맞지 그게 맞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하지 나 뭐하지 뭐하지 할 줄 아는거 없는데 이제 아 루시아를 컷하면 되잖아 어우 좋아 콩벌레 루시아 컷 어 주두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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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시는거요 밴 안하고 안했네 아 여유 제가 라마스를 픽하면 모르나 없습니 아 몰랐구나 우두루 어 우디르네 디르네 아 또 우루나까 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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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오른 재밌어 오른 재밌어 오른 재밌지 아 나 좀 다른 다른 서포드 해야겠다 마오카이 한번 할까 마오카이 어 마오카이 오른 좋은데 딱딱하게 우리가 공간을 지배하자 딱딱한 느낌 어 딱딱하게 하자 우리가 공간 롤 하자 공간 롤 공간을 지배하자 어 공간 창출 롤 응 응 아 마오카이 이제 스킬좀 보고 환스로님한테 다시 궁 들어야겠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아 유미에서 장군님한테 붙어있을까 어 어 하하 하하 장군바라기 하하하 하하 뭐 할라 하지 말고 장군 기생충인데 완전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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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충 회충 영가씨 그냥 귀여울뿐 귀여운 영가씨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지금 저 팀 다 저 다 AP인건가요? 케일은 복합딜 어 하이브리드고 우딜은 AD고 갈리온은 AD 괜찮아요 라모스 괜찮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라모스 아 그럼요 자신감 있게 하셔도 돼요 눈치보는거 아니고 진짜로 제가 잘할수 있는걸로 하 세라핀 이즈네 이즈세라핀 아 좋아 보통 이거 가던데? 공격속도 적응이 뭔가? 공속때문에 이거 힐해야다가 이거 하지않나? 시라핀 보통 공속까지 없나? 어어 보셨네 남머스 괜히 했네 왜요? 왜요? AD 없어서?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가나? 망자의 갑옷 단군님이 예 이해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아니 그냥 하는거에요 망자의 갑옷 가나? 아무 이유 없어요 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 그 사람을 짓밟거든요 아니 잘해줘도 왜 눈치를 봐 잘해줘도 왜 눈치를 봐 못하 못하 못해줄때만 눈치를 보세요 왜 잘해줄때도 눈치를 봐 그러니깐 아 인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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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베고 인베고 뭐 늦으면 어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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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어시 고고고고고고 까라 깨깨 아몬스가 이거 딱 걸면 끝났다 이거 마오카이 W쓰고 나 Q쓰고 병 왁아버리면 그냥 아 나 못참아 나 전멸해서 들어간다 아 가가오오오 자기 손해지 자기만 손해지 자기만 손해지 뭐 어 자기만 손해지 오케이, 고 어.. 걸렸어 가지말자 가지마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세라핀이한테 돈 주고 싶으면 가 근데 내 돈 주기 싫어 이건 아냐 우리 아빠 님이 안와 시써..나 장난치는 장난 쳐? 어어? 나 갔어 나 심지어 안걸렸어 승 아빠 님 신고다 신고 어어어 죄송 죄송 아 승아빠idän 땜에 지금 5킬 하는 수 있었는데 아 진짜야? 근데 여기 와드예요 조심해요. 여기 와드야. 와드 있어요 여기. 뺏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볼까? 여차하면 강타 쓰셔야 됩니다. 람모스라 위험합니다. 내가 박아줄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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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내가 박았어. 팀플레이. 팀플레이 하는거야! 이렇게! 자 좋아요. 네. 오오오. 이거 뭐야. 세일러문? 오 굿. 이 안에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순간이 꿈이라면 밀며시 너의 계로 다가가 에일. 헤헤. 신차옹. 야 콩벌레 진짜 리시 많이 해줬다. 바텀 한번 와야된다. 콩벌레 커여워. 벌레 벌레 콩벌레 어? 시라핀 저거 왜이렇게 깝치지? 어? 우리가 깝쳐? 왜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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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 스킬 빠졌어. 자 다음에. 다음에 물죠. 시라핀. 자. 나대는거. 어? 심지어 안빠져 못들어갔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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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임꼬 있어 없어? 아. 아. 시바. 아니 시바까진 아니었어. 아니. 아 나 왕을 못 먹었어. 아 좋다. 마오카치 3렙. 든든. 하쥬우. 하쥬. 스킬. 스킬 낭비하게. 제가 앞에서. 스킬 낭비하게. 스킬 낭비하게. 스킬 낭비하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탑 탑 여기. 어? 괜찮으세요? 네. 먹었습니다. 아,라멘스... 갔다 가네 그게 상대 우디르가 계속 쫓아올거에요 왜 잘해요? 라멘스 약한거에요 나 보통 뭐 찍 찍어? 이 찍나? 라멘스 약한거에요 아,우디르 너무 질척되는데 어떡하지 아,우디르 너무 질척되는데 아,우디르 너무 질척되는데 졌지 회장님 정글에 갱 와주세요 정글에? 오케이 오,좋아 우리는 반반만 먹어도 이득이야 장군의 존재 때문에 방해물에 불과하다 자,그게 날위해 노래를 불러주겠네 오 자,들어갈까? 안하고 들어가고 안하고 이렇게,이렇게 열받게 이게 마오카의 역할 잘 안맞고 마나 낭비할,시키고 그리고 나는 흡수 오케이 흡수 흡수 반반가면 좋아 오,우디르,우디르 바로 합류,저쪽은 가야되니까 저만,저만 합류할까?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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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온다 이거 드세요 어,내가 하나 먹었어,미안 우드루가 이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거 하나 예방주사 예,예방주사 한번하고 보아드 지금 우드루가 운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너무 티나져 예방주사 존 아 들ить 그럴 수 있어,그럴 수 있어 근데 CS는 많이 먹었는데? др 안들어보다? 쳐들어다니느라 못질않아요? 여기가 있어 앞에 깔짝대는게 뭔가 이유가 있는거 같애 깔짝대는게 이유가 있어 뭐가 왔나? 그니까 준비되셨나요? 어 오시면 되죠 오세요? 지옥이? 달리세요 달리세요 얘 궁있거든요? 아 나 어디로가 아씨 점화 점화 붙인다는게 아 너무 아름답다 혹시 뭐 안질리셨어요? 아 제가 너무 날카로웠는데 방금 아 저 기저귀 갈아가지고 아 씨바 내가 잘못했어 아 지렸어요 아 내가 점화를 건다는게 큐를 썼어 금은 금은 그 뭐야 누구 쟤 쟤 죽일 수 있었는데 죄송 상황이 안좋나봐 4명 지성끈 우리를 계속 진짜 깝치네 아 이거 마오카이를 안해서 그래 그니까 반대망에 그니까 이게 점화 때문에 밀쳤다니까 어 났았다 났았다 아 이쁘 이리 이치어야겠어 sp 이게 우딪은 여기 어디지 여쭤봐도 되요? 쫄로매 ig 아 나 뭐야 뭐 먹었나 하시k 와드인줄 알고 먹었네 sufficient 나 왜이래 왜이래 저와드 여기 와드 나이제 아..이кие봐 kam ward인줄 알고 먹었네 화가That vídeo 나 왜이래.. pernah 진짜 왜이래 나 왜이래.. 왜이래 저기 y wade! 여기 y wade 왜이레.. 나이제.. spinner 잃어버린걸까아 어쩔건데 어쩔건데 잃어버린걸까아 니가 어쩔건데 잃어버린 기억이야 잃어버린 기억이야 이젠 갈리오가 궁 쓸 수 있으니까 조심 갈리오가 어디로 갔네 갈리오가 어디로 갔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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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도와줘 아 왔다 빠져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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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빠져버려 물개 빠져버려 물개 빠져버려 아 나이스 좋다 장군님 장군님 백업 장군님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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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 백업 콜하셨습니다 하나요? 장군에게는 빠지나요? 이 아낙한 아괴물이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 빠지나요? 빠져빠져 모두 빠져버려 빠져빠져 뒤로 갈게 뒤로 갈게 뒤로 갈게 뒤로 갈게 어어? 왜? 이 지리를 너무 깝치는데? 이 새끼? 무언군 장군도 아니면서? 로드 갑사랑 꽃에 가진 야고르 계엥 태리 있으신거죠 저요? 에 있죠 있죠 아 저 오시면 아 격각인가요? 이곳이 바로 격각인가? 아 좋습니다 아 아 죄송 저에 직가나봐요 호응이 안됩니다 호응이 요거 대기자씨 어땠 어땠 점화 뺐어요 저간 아니 저정화 뺐어요 점화 뺐어 어? 안봤어? 아 안봤어? 화 잘 걸렸네 냥냝겨보시겠어요? 아 예 좋아 좋아 이예이이이 grands 콩발레? 콩발레 느낌 있는데? 여기 와드 있는 것 같은데? 움직임이 딱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하나 정도 줄 수 있어 나도 먹었어 어? 저희 턴인 것 같아요 오케이 쟤 없는데? 쟤 없는데? 쟤 뭐야 왕 뭐야 시바 시바 너무 아파 그만 그만 시바 점멸 뺐어 점멸 뺐어 아 점멸 뺐어 점멸 뺐어 나이스 나이스 하지만 나는 피읍이 돼 시바 뭐 미친 미친이지 나 궁극기 있는데 이 새끼 시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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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마나 없어 마나 없어 집에 못 가 쇼케이스 쇼케이스 어 저거? 빠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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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아뇨 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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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음 그거 없음 아 이거 갈리오 갈리오 또죠 아 근데 미드 밀면 돼요 미드 밀면 돼요 아 좋아요 좋았습니다 잘 하신거에요 잘 하신거 갈리오 갈리는 갈리오지 그럼 아 이해합니다 네 통화가 되겠습니다 아이 잘하셨어요 이거 참으면 버릇돼요 여기 씬스 비슷하네? 승우아빠님 어떻게 잘먹냐? 어 이거 시비를 2에 만화 채워주는거 없어졌네요 체력채워요 체력 이제 체력채워 또 오르셨단 말인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하입니다 아 진수님 우찌랑 좀 친하게 죽이고 싶은데 라인이 어 장군님 하나 진급하셨는데요? 장군 좋아 장군 좋아 장군 주세요 다 주세요 오오 빨래들어가는거 조심 빨래들어가는거 조심 빨래들어가는거 조심 빨래들어가는거 조심 못먹게 못먹게 방해 어 콩벌레 콩벌레 욕심 좋아 저거 아 콩벌레 욕심 확고하는거 좋아 아 좋아 나이스 오오 라이스 진짜 안되네 14분인데 뭐 나 케이리 좀 잘 끄긴 했는데 요거 되나? 요거 되나? 어 갈까요? 제가 궁 써드려 오우씨 자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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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우 오우 오케 케이런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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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죽여 오면 죽여 top forevy 와사바리 제대로 걸었고 후방신기 갑니다 후방신기 아 조코비치 아 조코비치 어리먹죠? 어리먹는 야 수..수아빠님 새끼장군 정도돼 새끼장군 장군 취사병 반군? 이즈를 바텀했네 아 아 나 위험하다 후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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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벌레님 거기 혼자에요? 뭐야 나왜안가 노란머리자식이 내 타올 부실려고 한단말야 이거 이거 신화인가 망자이가 뭐신화임? 망가? 응 망대가 뭐였지? 막 이동..이..이..이..어..이.. 오오..장군..장군님 만화 없다 장군님 충전해야지 더 성장하시겠는데요? 아직 한발 남았고 오오 장군님 와아아아아아 와와와와와와와 와 잘하는데? 아 콩벌레 오 좋다 와 미치고 군더더기 없어 어..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아 카메라를 잡혔어요? 어 잡혔어 내가 봤어 아 잡혔어 속도위반이래 속도위반 딱지 뗐어요 5만원입니다 예 5만원이요 벌점 30점 벌점 내기 싫으면은 그거 과태료로 아아 장악 부시 장악 아 정민씨도 만들었어 아이디? 흐하하하 하우 또쿵 갑니다 치츄 거세 치츄 정민씨의 치츄 거세 단군이면 단군 닉네임 단..이리그군 어? 사라짐 사라짐 케인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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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오스 야 목포미온상금 있어? 아 상대가 있네 획득 상대가 있지? 아이고 내 먹을거야 오오 좋은데요? 빠졌어 새끼가 호방에 졌다 호방에 졌다 야 나이스 분 판수로 장군님 킥 뒤섰고 아 이겼습니다 아 우리 호흡 좋아 이즈리엘 미드 어 미드로 한번? 매일 이멤버로 하면 좋겠다 이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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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 구장님이 건배자죠 뭐지? 미드갈까요? 마나가 없어 어? 뭐지 이거? 아냐 안해도 돼 장군은 쉽게 죽지 않아 그것이 장군이니까 장군 쉽게 죽지 않아 쉽게 죽을거면 장군도 아니야 쉽게 죽을거면 장군도 아니야 뒤에 뒤에 테로 어 뒤에 테로 확보했어 콩벌레가 좋아 죽지법 장전 좋다 장군님 어 어 갈리 올라온다 갈리 우리 쪽밥이네 우리 쪽밥이래 아 콩벌레 호박하고 탑 밀리고 와봐 갈리 와봐 피하죠 탑은 밀릴 때 존재하세요 자 노마나 저는 궁도 못쓰는 쓰레기입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어 19분 퀘스트 완료 흐흐흐흐흐흐흐흐 최장 기록 신기록 갱신 민간의 목숨을 낳아서 가주마 어 뭐야 이 자식 왜 장군님 갈까요? 우리의 장군님을 귀찮게 하지마 안되겠다 안되겠다 야 이 캐릭터 쎈데 들어가신다 뭐지? 들어가신다 호흡 가겠습니다 호흡이 저도 왔어요 저도 왔어요 아 급하게 사는데 땡깽 간다 아 내가 밀어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케일올거야 케일올거야 뒤에서 케일옵니다 아 내가 어거지 였는데 어거지 였고 가네? 장군님? 어거진 어거지로 왔다 우거지 던지 이리와 어 까불어? 죽여 죽여 미드 밀어! 데뷔카드 진짜 어거지 였는데 장군님과 함께하려면 드럽지 않다 썰은 안하네 밀고지 밀고 틱기뿍 차악이었습니다. 글쎄 30% 얻었다고요? 그 침투해주시면 제가 캐릭 보내드릴게요. 저 아이피 많아요. 어 이거? 정리시켜줘요. 가자. 던 맞고. 나 테러 없고. 드래곤 3분. 30초. 장군의 휴가. 바텀에서 휴가 보내고 있어. 맛있는 거 하나씩 먹으면서. 쉬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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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건 쉬어. 뭐야. 탑에 이걸 풀었어? 장군님 때문에. 간료가 나만 봐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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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k. 우드로 내려옹. 아 장군님 지켜줬다. 1버섯을 보내주게 된다. 여기서 받아라. 정리시켜줬다. 장군님 지켜줄게. 도망가. 하하. 도망가. 할. 터널. 짐. 정리시켜주자. 하하. 미소. 하하. 묶어 묶어 펌지마 묶어 펌지마 막아 빌막아 이리로와 나와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리로와 뭐 어쩔건데 이리로와 흐흐흐흐흐흐흐 묻힌 나 마나없다 어 마나는 마나야되는데 아 근데 장군 도망가세요 참고 아 홈벌레 좋은데? 좋아 좋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승갑바니 아 감사합니다 궁을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겠다 뭐 뭐였더라 뭐 저녁값 지었는데 알 바로 그거죠 200골드만 뭐 거기서 얻을때 없나 홈벌레 느낌있고 200골드 얻을때 없나 200골드 적 하나 먹어 블루 바이게 아 바이게 좀 먹어겠구만 흐흫 아 콩벌레가 지금 눈 번.. 어? 번쩍 뜨고 있는데 어? 아 바이게 죄송합니다 어? 알시키나니 장군 장군의 행보로 봐봐 장군의 행보로 봐봐 장군의 행보로 깜짝 놀랐어 지금 아 물약으로 채울 수 있어 아 물약으로 채울 수 있어 이거 사서 채울 수 있어 채울 수 있어 채울 수 있어 마나 포션 없어요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바텀 쭉쭉 미세요 케일 탑이라서 바텀 가면 쟤네 노답입니다 케일 신중 레벨 내려면 멀었네 나보다 레벨 났네 이제 케일 직감 어? 잠깐만 어? 리데이 부들리데 마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채우거나 그냥 하셔야 돼요 마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마나 막 써도 돼 제가 저기까지 끌어들였는데 아 나쁘지 않았죠 요즘에는 에 마나들이랑 따로 옛날의... 살아졌는데 바탄 밀고 이거 포탄 밀세요 바탄 밀고 탄 밀고 있으니까 한명 올거야 나 순간이동 있음 드래곤 있고 드래곤도 12초 남았네 갈꺼 먹을꺼 많아 드래곤가도 되고 갈꺼 많아 우웅 잡으러 갔다 우웅 잡으러 갔다 우웅 잡으러 갔다 우웅 잡으러 갔다 우웅 억적이 재생성 응? 멍청한 이질이예요 낫소하지 마세요 안되되네 거짓말이에요 당권님 집어오시면 업그레이드 준비 좀 저는 안해줘요 아 해드릴게요 오세요 저도 해주세요 아 오세요 저 저 저 해주면 이제부터 당신이 장군입니다 어 해드릴게 없는데 템이 할게 아 맞다 시나템이 없네 아니 재료로 싸우세요 싸우고 해달라고 해야지 넌 장군도 아니야 넌 장군도 아니야 아하하하 저기 미드 업체기 나왔고 바론도 있고 우리는 있습니다 네 어 CS 드십시오 장군님 아 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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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돼요 이제 장군 쎄 장쎄 아 밀어넣고 바론가자 아 여기랑 라인 여기까지 밀어넣고 시비로 등기고 어 지금 바론가도 되겠는데 지금 이제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엄청 빠를 것 같은데 우리 안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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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나오겠지 뭐 지들여줄거야 먹었다 먹었다 고고 네 에어 цо 정오 어 달린다 주쿱 박스 오지네요 장난 아니죠? 뜻 박스 오시고 팝 오시고 난 장군 없으면, 근처에 장군 없으면 스킬 안써 아 장군, 어? 한번로 해 업그레이드 마침 업그레이드 타임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마이파이트가 필요없죠 요고 요고 반포를 마이파이트 죽여 죽여 때리지마 죽여 그냥 죽여 내 셔츠 죽여 저 혹시 아이템 흐흐흐흐 안 뒤졌어요 안 뒤졌어요 지각 지각 아 미스포츠는 좋습니다 아 나 장군도 아닌데 나댔지? 흐흐흐흐흐 어디 그 병사 주제에 간보드를 끼는데 나 왜 나댔지? 아 네 병원씨 드리겠습니다 벌레 아 저 벌레 드릴게요 벌레 벌레 하나요? 에이 안 걸었어도 되는데 에헴 에헴 어? 아 장군님 이번에는 새끼 장군한테 조금 안됐네 많이 차이가 나진 않네 새끼 장군한테 아 에이 마이너스인데 아까 그 5대 1이 너무 임팩트가 너무 컸어 대가리 부수기 대가리 부수기 대가리 부수기 수박 끼기 대부대부 야 장군님 있는데도 5대 5였어? 아 장군님 믿고 가야지 이거는 그냥 꽁으로 포인트 먹는건데 이걸 반반으로 간다고? 어? 올인해야지 이거는 장군님 계신대 장군 믿고 가 아 진짜 이거 아까 폐건 사람 진짜 이거 하지마 포인트 거는거 하지마 아 진짜 쟤놈 없어 아 너무 재밌다 이기니까 재밌죠 에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너무 재밌어 그래 아 콩벌레 재밌겠다 어 승화분님 한번 하실래요? 아니 아니 잘하시는 분이 그 다음 또 뭐있지? 어 그럼 그렇죠 그 다음 또 뭐있어 뭐예요? 콩벌레 말고 뭐야? 또 숨겨둔 히든 카드가 있나요? 그 때 부셨잖아요 말파이트라는 강력한 그 정글? 정글 말파이트? 아 정글은 아니죠 정글 뭐있어요 또 정글이요? 뭐 람머스 있고 람머스 어 콩벌레 있고 람머스가 콩벌레요 그리고 그 메탈 람머 풀메탈 람머스라고 응 그거 있고 그 정도? 음 음 확실히 그 패션에 종사하시니까 옷을 다 다른 캐릭터로 인식을 하시네요 그치 뭐 아무래도 제가 직업상 전문 분야가 그쪽이니까 아 그리고 저기 있죠 볼리베가 있죠 볼리베가 있죠 뭐야 이거 뭐 나눠주는데 뭐 이런게 있는지 그쪽으로 볼리베가 골배를 되게 좋아하시네 곰... 곰... 아 동물해고 가야지 잔적... 잔적 보고 계세요? 궁금해하죠 과거가 궁금해서 아 대단한 남자의 과거로 알고싶어 아 올은 또 하기 싫은데 다른거 해야겠다 와 나도 딴거 해야겠다 이니시해봐 이니시 이니시? 이니시에이팅? 어 이니시에이팅으로 가 왜냐면 내가 이제 딴거 할거라서 내... 나 레오나 이니시 레오나 좋지 리니시 치모라 이니... 씨... 치모나 치모나 아칼리 컷 아칼리 컷? 나는? 제라스 컷 롱블... 롱블이나 할까? 롱블 오랜만에 롱블 요즘 어똥나 픽이 일단 좀 안정적이죠? 어... 픽이 안정적이야 다른 사람이 원딜 하고싶으면 못해요 루시안... 루시안 컷 해주세요 동글님 루시안 너무 싫어요 어 샷코 컷 하셨네 어 좋은 판단 아... 루시안... 샷코도 좋아 샷코도 좋아 샷코도 좋아 아 루시안을 못찾겠어요 샷코밴드 좋아 샷코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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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장군은 저거밖에 못해? 저게 장군이니까요 아... 아 맞네 저걸 드셔야 장군이 안되지 저걸 드셔야 장군이 안되지 저걸 드셔야 장군이 될 수 있어 어 이거 선장군 펙이 있죠 선장군 장군 다니면서 아 죄송합니다 장군도 아닌데 아 바로 바로 폐기 바로 장군피 장군피 저거 탑인줄 알걸? 어 어 그럼 상대방도 멍군 해줘야되는데 성장형으로 멍군 안나오나요? 멍군 나오나요? 장군 Efendimiz EP 빨리 냐 질 침껍데치 읽는거고 싶다 티모? 티모야 상대 픽을 일단 보고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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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날을 은하를 추는 사 어? 저쪽 장군 대악마 장군 대악마 근데 미드 미드 판수론데? 저거 탑베인일수도 있어 탑베인? 아니 그니까 미드인데 탑으로 보고 탑을 한거 같은데? 어 탑베인일수도 있어 오 아님 원딜일수도 있는데 근데 쉐나를 밴한거 보면 새벽이 밝았습니다 나는 그럼 럼블로 가겠스 럼블 어? 럼블 오랜만에 해야겠다 럼블 이즈 보면 베인 픽할만하죠 이즈 만만하니까 아 맞어 이즈면 베인 할만해 베인 스트레쉬 아 트레쉬 아 트레쉬가 E를 밀어낼 수 있는 트레쉬인가 이 스트레쉬는? 어 아냐 너의 반응속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밀어내는건 내 반응속도랑 상관없는데 뭐야 시바나다 아 탑시 탑시 탑시네 본대 람머스 할까요? 람머스 할까요? 음 람머스도 근데 괜찮았는데 람머스가 에코를 좀 해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에코베인 뭐 시바나 이런거 에코네만 본다 에코네만 본다 에코네만 본다 에코가 뭔지 알죠? 저기 세 번째 hin 저기 봉 던지는 아니야? 봉? 시계파리 시계파리 경찰이 경찰이 공봉같이 생겼는데 공봉 던지는 아니에요 공봉 던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공봉 공봉은 장군님인데 공봉은 장군님이에요 잘못보신거 아녜? 아 그거 럭스 럭스 그거 럭스 의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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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아 딜고있어요 에코가 곰봉되고있어요 비슷한거 뭐 딜고있네 던져 당검 에 에 아 이거 그거 고? 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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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쿠론 베인 아 그럼 나 이 찍어야 되나? 아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시regus 시regus 빠르게 가자 인베로 가자 어 뭐 뭐 지헌은 노래야? 어 예 아 기성고까인데 미친거 아니야? 너무 잘하는데 아 이 찍었습니다 나도 이 찍었어 나 바로 반응 못해서 어 나이스 아 내가 뺏어먹을라는데 못먹었다 아 도발 아주 좋았어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뭐지? 이미 잘하니까 이건 그냥 건너뛰는거야 칭찬하면 이게 하수로 보는거야 칭찬하면 이게 하수로 보는거야 한 땀 한 땀 해주셔야 돼 아 오케이 콩벌레 좋았어 콩벌레 좋았어 첫 라인을 포기하고 이걸 다 잡아드릴게 아 오케이 아 콩벌레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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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지는 가 이지는 가 내가 도와줄게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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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벌레 콩벌레 한 번 오겠지 은혜가 앞으로 결정 현상 때리려고 평타 한 번 때리고 싶어 이렇게 잘 피해 날렵한다 어엉 멀치고 멀치고 아 안돼 1회비다 저쪽 2회비다 1렙이다 1렙이다 우리도 1렙 오케이 지오가 뭐야 나 이거 자꾸 뭐야 안했는데 왜 이래 그 차가 먹을게 뚱뚱이 차가 먹어 뚱뚱이가 너무 없는데 직접 드셔야겠는데 한 마리 와드 네 고사진행 시바는 안보여 어디 와드에요 당연히 오시면 돼요 지금 오시면 킬입니다 오시면 킬 오면 킬 진짜로 오면 킬이에요 지금 오면 킬이에요 아 역시 아 이거 환상이네요 어어어 어 뭐지 전멸 전멸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야 너 뭐 소리를 질렀죠? 죄송합니다 예 좋아 항상 기회 뒤에 위기가 오는겁니다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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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어 갓 쓰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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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하나 빠졌죠 스킬 미 Audrey 그러면 서털아 캐비 쫙 어 이거 땡겨먹기 열받게 그루어 아이 아 예 몰래 과자 무발 오케이 뼈 뼈를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쓰레쉬 왔다 쓰레쉬 두려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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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바이 미드 바이지 바이 집입니다 어 시작 너무 좋은데 EG를 댓글 어리뽀대장 군 체크 63 중간 노-잔군 체크 중간 노- 장군 체크 안보여요 장군님 조심 어디갔어 어디갔어 장군도 아니면서 내가 먹어줘 사라졌어 다 어디간거야 서렌? 아 용먹었다 용 용 서렌 뭐야 시바라가 거기있네 다 사라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리면 아주 좋아 쓰레쉬 오네 장군도 아니면서 오랩 오랩 싸움 싸움 한번 밀어낸거 한번 지우고 올게요 네 와드 와드 박으세요 뭐야 이거 다가가 아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 정도 뭐야 이거 아 아 장군님 장군님 조심하세요 잠시 소란 잠시 소란 있었어요 쓰읍 저거를 부실줄 알고 랜턴을 해서 하는 저 매서움이 있었네 적들이 아 아 아 아 저 먹고 싶은 거를 이용해서 장군님이 어 저 갑니다 장군님 서포트 어 오케이 쫓아내고 장군님이 초반에 쌌느라 너무 깝친다 저 에코 어 어 나 갑니다 나도 갑니다 나도 갑니다 장군님 장군님 나도 가 좁지않아 좁지않아 포기? 포기? 장군님 포기 피했어 와드나 지웁시다 피했어 피했어 자 내려갈게 이즈로 내려갈게 파텀 어디갔지? 집갔어요 집 메인집 메인집 어이씨 메인집가는데 계속 있네 와드 지킬려고 아 저기 콩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 새끼는 아 페인 있었구나 페인 있었구나 나 위험했네 템서 왔어요 템 오케이 아 나 질 오케이 밑에 밑에 다 있네 아 밑에 있네 일단 가진 바이고 바비 장군님 바쳤다 에이코 패벌이고 장군님 텔있죠 바이바이 바이바이 와드 없죠 와드 있어요 하나 여기? 여기 와드 바톤 쓰레쉬 어 쓰레쉬 여기 랜턴 뭐지? 뭐오나? 아니 랜턴을 확인한거야 여기를 랜턴을 아까 확인한거 쓰레쉬 조심 에코 아 저거 먹어버렸네 죄송 괜찮아 들어왔어 여기였고 어 오케이 어 앗 씨바 궁 RK 요고 요고 네번째 스킬 R로 누르는게 궁이에요 궁극기 6레벨이 위에 찍을 수 있어 나 안때리네 시야가 없으니깐 못물겠어 시야가 없으니깐 못물겠어 상대 정글이 안보여서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거 먹나? 저거? 벌레 벌레? 어 뭐야 우드로 벌레 우드로 우드로 아이고 랜턴으로 함유가 되가지고 바이랑 또 확정이잖아 그죠 안보이냐 에코비드 먹었네 저 위에 있었네 벌레 먹었어 가는 중 가는 중 뒤로 살짝 상하는 중 3명 우리도 3명 아이고 가셨고 CC가 많아서 피하고 이기네 좋아요 빨금 스트레시 빨금 어 장군님 죽었네? 에 두번 지금 장군님 위기입니다 장군님 무관심 사망 장군님 무관심 사망 마라좀 먹을게요 한번 아 아 탑에 바이 탑 바이 와드를 왜 이렇게 열심히 막는거야 쓰레쉬 들어가면 잡을만하거든요 갈게요 아 이게 어디있을지 몰라서 어 뭐야 뭐 왔다 뭐 왔나? 맨태나는데 바이가 탑이었는데 바이 탑 바이 탑 바이 탑 조심 바이가 지금이지만 바텀 쪽 가면 좀 있겠다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자 자 이지려 이지려 나 궁 없는데 이지려 아 아 다 있네 여기 아 아 아 오글오글 한명 죽이고 세명 죽었네 아냐 희망있어 장군님 크면 돼 이지려 기절 여보 이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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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그만큼 압박을 심하게 느낀다는거지 이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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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홍벌례 치 NEW1 아 네 에코 x3 뒤에 나이스 내가 살살 어어? 쓰레쉬 아니 장군권은 못먹겠다 내가 장군권 못먹겠어 어? 뭐야? 왜 미드로 왔지? 메인 미드로 왔네 나서스 바텀으로 가실래요? 네 가서 파밍하십쇼 장군 새로운 파밍터입니다 미드 수비하겠습니다 1대가면 이길거야 새끼장군 새끼장군 시바다 어차피 궁 킬 활용밖에 없고 베인은.. 어 베인이 잘 컸네 생각보다 근데 어? 우리 잘 컸네? 이즈도? 메우나가 에코랑 같이 하고 새끼장군 장군님 그 귀 아파가지고 지금 코드가 안돼 나 너무 깊숙해 나 하고싶어 안할래 본능을 따라라 연고랑 자연스럽게 장군하네 나이스 빙 빡세이 finely 피의 되어가 딸 cry recaku기 빠른 하 고비 잘 하시네요 장군님이잖아요 저희의 장군님 이송하지는 않겠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이잖아요 저희의 장군님 원진구는 장군님 고기 매우 저기 한번 감사합니다 아 미드 갑니다 미드 갑니다 미드 사건이 벌어질 것 같다 어 미드 싸우세요 갑니다 우리 쫓아내기 구르기 뺐어? 공뺨 10 하나 내려요 어 장군님 들어가심 어 어 장군 에코한테 약하네 장군 장군 에코 어때요? 나쁘지 않.. 센 것 같은데? 에코가 좀 에코 에코 좀 잘함? 에코 좀 치나 보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잠시 소란 삐삐삐 아무리 장군이라도 좀 뭐야 난관이 있네 장군 장군 체크 장군 체크 한번 장군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아 텔 있음 이거 드래곤 싸움 준비 300 삼룡을 해야겠죠? 아 이건 해야죠 시바라토 바텀에 100%있음 미드 같이 벌고 미드 같이 벌고 미드 같이 벌고 저 텔 있으니까 텔 한번 합니다 네 못 탐하여 이제 저도 자 해당 아~~ 좋다 행복한 나를~~ 에코 지지는 건 장사 없지? 장사 없지 그리고 골드까지 줘 골드까지 줘 감사감사 감사감사 국정감사 콩벌레 아주 좋아요 좋고 좋고 미칭 장군님이 그냥 꿋꿋하니 하나 어? 후딱! 드래곤 마라 드시고 아 좋고 좋고 밖도 밀었고 김치고르 김치말이국수처럼 후룩 마라 드시고 가셨어 호로록 아 뭐 진짜 멋있어 먹방하는 줄 먹방하는 줄 어 봤더니 또 뭐 드신다 뭐 드신다 어 또 마라 드신다 쓰레쉬 드신다 쓰레쉬 어 포탑도 드시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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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끓었다 다 드시네 무헌리필 못빼 어어 나 바텀 바텀 창군이 못필 나 창군이 못필 나 창군이 못필 가야지 가야지 나도 가야지 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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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위로 위로 창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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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백 백 백 백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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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미드 아파 미드 아파 미드 아파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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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됐나 다잉클려가 느리기 때문에 백포가 설친다 펄치룡가봐요 밀면 돼요 밀면 밀면 먹고싶다 옵니다 옵니다 어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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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까? 못잘볼까 같은데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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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무리 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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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시바너를 갔는데 아 여기 시바너를 갔는데 아 나 1코어 1코어 나 1코어 배워드로 제거해주고 계속 제거해주고 플래시 걸려가지 근데 장군은 죽어도 스택은 남아 그럼 가보겠다 아 장군 350 명언이네요 응 장군은 죽어도 스택 남긴다 장군은 죽어도 스택을 남긴다 세르시 미드 세르시 미드 쓰미 나도 있습니다 나도 있습니다 어 에코 에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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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미드 에코 유살자 이사 가는데 가는데 미드 합류 나 좀 몸 나 2로 2로 들어갔네 나 2로 2로 들어갔네 내가 Q하고 빠진다는게 2로 들어가버렸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나 개같이 던졌네 죄송 어 우리 패기 한번 보여줘야지 장군 이거 못막아요? 장군이? 아니요거 어 어어 새끼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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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가리파이어 아가리파이어 조심 아가리파이어 소장 안돼 죽는다 아가리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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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끼장군 좋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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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2분 아 개웃기네 에코가 세긴한데 별거없어 저거 제어와드 많이 사야겠다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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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장군 사료 냅뒀어요 여기 장군 사료 혐진이는 5대5였나요? 아니 하나씩 빨려들어간 약간 각계어파당했어 아 내 지킨다는게 2를 너무 깊숙이 넣어가지고 상단이 좋으니까 미드 밀고 바텀 밀면서 우리 드래곤 가죠 네 드래곤 하전작업 하자 저 레드 먹겠습니다 어? 쓰레쉬 옵니다 옵니다 엘코 팝이거든 에탑 에탑 아 이게 먹고 RN9 한 번 밀고 올게 나소스가 드실래요? 아랫나인? 알아? 오케이 알아 미드 대치하고 우리 대치동 어? 응 어 노노노노 장군이 없어 장군이 장군이 없어가지고 미드 오오 용 용 용 바나바나 바나바나 한타 걸어도 되긴 하는데 에코가 없거든 에코가 순간이동이 아니야 놀랍게도 근데 장군이 없으니까 빠지자 장군 없이 오오 에콥입니다 에코가 먼저 와요 에코가 먼저 와요 에코가 먼저 와요 살짝 살짝 빠져 살짝 여기 한 번 장군 왔는데 장군 왔는데 장군 왔어 장군 왔어 장군 왔어 자 이제 람머스 내려오시고 자 자 슈바나 마크 오케이 나 새끼장군 나 새끼장군 살려 살려 돌아올거야 돌아온다 에코론 돌아오는거야 에코론 돌아오는거야 이것도 알았다 이놈아 아 뭐야 바이 나 바이 나 바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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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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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스킬 못맞췄어 가보면 돼 잡으면 돼 에코 에코에코 에코 에코 체력채고 올게 자 배치만 하고 있어요 배치동처럼 네네네 왼쪽 들어갈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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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뺐어요 응 구르기 뺐고 에코 에코 어 스타라도 스타라도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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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지켰어 나 왔어 요거 요거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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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만큼 했어 오케이 어디야 이거 안 보여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여기 뒤로 갔다 뒤로 창고 놀다 까지 11 걸어 11 걸어 아직 슈바라 변신 안 됨 이런 된장 로 로 야 타라앙 밑에 밑에 바이바이 밑에 에릭 바이 자 그럼 드래곤 드래곤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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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들어가 먹어먹어먹어먹어 먹어먹어먹어 오케이 안 돼 아 내가 좀 역할 했어 그치? 아이 그럼 응 아 좋아요 깔끔하고 콩벌레 저거 드시고 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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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 에이 어 저거 저거 일단 저거 제가 탐막을게요 빠지고 빠지고 나텔 있나? 나텔 나텔 있으면 탐막아라 나텔 없거든 내가 합류할게 계속 응 좋아좋아 가볼까? 자 이제 바론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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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미드 치고 나온다 미드 제가 일단 가 있을게요 어?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우리도 감 이따 이즈가 좀 멀긴 한데 뒤로 빠지면서 살살 빠지면서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다왔어 다왔어 진짜 다왔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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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았다 아아 너무 녹았다 너무 녹았다 여기 구도가 너무 안좋았어 이 정도면 됐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적당히 대치하지 어 2대1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새끼장군 새끼장군 잘 컸어 새끼장군 어 이거 싸우면 안한데? 지금 새끼장군이 여기 있어야 새끼장군 새끼장군만 지켜 새끼장군만 어 좋다 어 어 새끼쇼군 좋고요 뭐 약올려 약올려 스트레쉬만 주셔면 돼 그치 이런 느낌이지 나도 바로가 나도 바로가 저 자식들 유의미한 성과 못 냈어 못 냈어 못 냈어 자 직갈파림이 쟤 방심하죠? 방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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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중씨 한번 그 불판좀 올려봐요 올려봐? 아 올려봐 뒤에 다있어 뒤에 다있어 뒤에 다있어 불판 올렸어 불판 올렸어 불판 올렸어 아 이거 어떡하지 안되겠는데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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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다음에 먹자 유의미한 성과 아니야 아 나 불고기 안좋아해 사실 내 스타일 아니야 어 새끼장구 새끼장구는 지켜야지 오케이 새끼장구 한번 봐주구 또 왼신한다 그치 어 별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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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짜용 저 용도 아니면서 저 새끼 용도 아니면서 가짜용이야? 시간제용이면서 시간제용이면서 고고 어? 대용? 대용 대용 안들어가 어어? 자자자 시바나 시바나 시바나부터 오케이 아 시바 딱딱딱딱딱딱 아아 아 나 살짝 뒤로 빠질거 살짝 뒤로 갈거 아아 게잉? 게잉? 아아 저 렌턴줄자 아아 아아 저 렌턴줄 누가 뺏어라 아아 불판 아깝다 불판 아깝다 아 일단 일단 요거 요거부터 해야겠는데 이거? 이거? 상처 상처아무는거 금지 상처아무는거 금지부터 가야겠는데 어? 우리거 뺏어먹었어 참차 참차 먹고 시바나를 무는거보다 베인을 물어야겠네 베인만 물면 어떻게 나스가 해주는데 하나도 이지를 또 지켜야되기도 해 아냐 이지 안 지켜야돼 안 지켜야돼 이지는 혼자 살아야돼 아 그래? 이 역할이 커 용턴가랑 베인만 봐 베인만 템 모아야되죠? 장군이 모아 봐봐요 딜템 하나 더 올릴까요? 붐드라 아아 딜템 올리니까 방템 올리니까 딜템이 낫지 않을까요? 딜템을 올려야될거 같은데 지금 일로 가야되지 뭐로 가는게 낫죠? 붐드라? 뭐로 가나 뭐로 가나 뭐로 가나? 네 뭐로 가도 용나옴 오케이 나 와드 와드 다시 사와 에코 에코 탑이니까 먼저 걸어도 되고 싸워도 돼 와드 다시 사와 에코 순간이동 없어 에코 순간이동 없어 지금 오기전에 싸워도 돼 어 그거 갇혔어 갇혔어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나 없음 없음 노 노 노 노 노 어 여기 숨어있고 아 에코 계속 밀거든? 이거 드리고 20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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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한타 가자 주고 한타 그래 주고 한타 이거 먹을때 먹고 이거 사용속으로 날아오거든 이사 피해주고 내가 몸 내가 몸 어 쟤가 무네? 쟤네가 보고 람마스 고 아무나 물어 아무나 물어 아무나 물어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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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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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위 보고 있어 빠져 어떻게 빠져봐 씨바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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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다 페인 빠져 페인 빠져 페인 빠져 씨바 아아 아우 씨바 터졌어 아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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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에코 집에 에코 집에 에코 4대 5인데 왜 이렇게 잘해? 쟤네 집 에코 집 에코 어차피 못가게 못가게 얘네가 못가게 텔 있나? 텔 있으면 텔로 가면 되는데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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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밀.. 밀지언정 좋아 왔어 막았어 막았어 오케 좋다 좋다 아아 아아 저 베인 베인을 어떻게 해야되지 어? 스킬을 너무너무 성급하게 했어 마나 없어 노마나 노마나야 잡았어 끝나고 잡고 니가 바론? 바론? 바론 바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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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막을게 바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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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없어 노에코 바론에서 한타 나 어때? 얼어붙은 심장감 얼심 못 먹어도 곧 못 먹어도 곧 못 먹어도 곧 어깨 안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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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에서 갈게 네 도망가셔야 돼요 빠져야되 빠져야되지 에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순간이동 있으니까 합을 정리할테니까 미드랑 바텀 동시에 고고싱 밀면서 밀면서 저 템을 한번 뽑아볼게요 네 집가시고 앞턴 막아야되거든 에코 빠져 베인은 어떻게 하지? 에코 에코 바텀 베인 바텀 다 간다 미드 조심조심 조심조심 우리가 바론 있으니까 나 베인만 봄 베인만 봄 베인 여깄어 아 아 나 3번은 죽는줄 알았는데 아 씨 아 아 아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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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지갑 x2 베인 지갑 x2 좋아 천천히 천천히 통벌렛다 아 아 통벌레 오케이 아 콩벌레 쏟다 콩벌레 쏘았다 공벌레 쏘았다 시원 오케이 아 콩벌레 콩벌레 쏟다 콩벌레 빠져 콩벌레 빠져 오케이 장군님 컴백 야 씨 돌아오셨다 worthy 칭 너무 심각한데 콩벌레 암에 이제 영혼 타이밍이고 자 제어 아들을 하나 박아놔야겠고 어 새끼장군 날아다니네요 비행기 비행기가 돼버렸는데 새끼장군 아니 왜 비행기가 됐지 거 미래 조심하세요 2명 없습니다 에코도 없기나 자 뚫고뚫고 자 뚫고뚫고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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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텀 CS좀 먹을게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우리 억제기 나온다 이제 뭐야 뭐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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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저기 다 있을꺼같아서 직간다 나 직감 이제 뭐해요 드래곤싸움 50초에 저거 먹으면 상대 영혼이에요 알겠습니다 영혼을 내줄순 없지 오케이 빼쌌고 자 이거 시야 들어갑시다 안으로 이제 우리 시야 모아놨으니까 시야를 뺏길 순 없죠 손쉽게 네 이제 좀 멀긴 한데 선풋지만 지키면 되니까 솔직히 안 뺏깁니다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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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를 조금 멀음 이지를 조금 멀음 선풋이 없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지를 옴 제와도 없죠 아 같이 돌렸네 10초 뒤에 에코 너무 의식하지마 옆으로 들어가면 오케이 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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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물어요 페인 페인 들어오는거 그 바위 들어오면 바위 떼내주세요 저 이지를 지키면 돼 이지를 이지를 지켜주세요 레오나가 들어가야 되고 갑자기 제가 한번 물려볼까요? 베인 잡았어 베인 잡았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베인 없거든요 딜 없더라 로딜이야 거기 로딜이야 여기 로딜이야 로딜이야 로딜 아 좋았다 에코 살았거든요 제가 짐 막을께요 네 이지를 노리느라 베인을 순간적으로 안본거같음 오 저 잡까? 앞뒤로? 예 뒤로 갈께요 앞뒤로 가자 내 앞에서 저기있다 찾아 저기있다 나이스 잡아 잡고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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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잡고바론 좋아 박스 좋은데? 좋아 풀거같아 오케이 여기다 터트리고 터트리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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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좋아요 좋아요 아 오다 좋아요 오다 오다가다 오다기리조 아 좋아요 오다기리조 오다기리조 좋아요 베인 내가 베인 보고 홍걸레님이 지켜주고 라덱구 빨라 빨라 금방 돌아옵니다 라덱구 라인클리 안좋아 베인 안좋죠? 베인 개썩었죠? 베인 베인 보세요 베인 없지 베인 여기있어 베인 여기 못들어오는 중 에코 앞에 앞에 막아주고 아 나 베인 죽었어 베인 뒤에있다 여기 여기 베인 아 씨바 조졌는데? 아냐아냐 안죽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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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나가 잘 몰았네 그러면 잘 몰았어 잘 몰았어 아냐 좋아 안좋아 안좋아 하아 베인 아 끝났어? 끝났어? 아냐아 원코인 몰라? 원코인? 원코인 아닌거 같은데? 아닌거 같은데? 지금 장군 믿고 1번 찍은 사람들 어떻게 해? 베인이라서 쭉쭉 아 베인 살아 죽었구나 아니야 이거 살았다 어 살았어 살았어 아 내가 제일 먼저 죽었구나 내가 제일 먼저 죽었구나 허송세월 저쪽 허송세월 허송세월이죠 이거는 뭐 그냥 먹거든요 이거 지금 돌려보낼거야? 지금 돌려보낼거야? 어 돌려보내 돌려보내 나 못참는데? 나 못참지 나도 못참지 여기 갑니다 우리 우리는 못참아요 우린 달려간다아 어 근데 바로 깔끔하게 없어졌네 여깄다 자자 이렇게 써봐 2 아 다음에 용 어? 장군? 어 한타를 해야되는데 이러면 무용싸움으로 가면은 이제 어픽이 두개가 없어서 싸움을 해 베인하리에코 아 저거 쓰레쉬가 왔다갔다하는데? 어? 에코 에코? 아랫동으로 싹 가서 빨리 한타 끝내자 에코 자기가 잘난줄 아는데? 지금? 어? 에코? 어? 여기까지 어?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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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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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베인 베인! 들어가 잡았어? 와아 와아 아 이거 버그야 버그 아 이거 버그야 아 베인을 물었는데 왜 이게 안됐지? 저 말을 썼나? 아 죽었어? 잘했어 이긴거야 베인 잡아서 이겼어 안대 장군이 장군이 못 버티는데 이래에에에에에! 아이 베인 잡아서 이긴거지 아아 신선하게 베인 하네 아오 노매노다 잘했다 자 이제 자 이제 너희가 장군이다 장군 이제 넘겨 넘겨줘 야 이걸 42분 했어? 야 월드 챔피언스 결승 5세트급 긴장감이었다 지금 1번 찍은 사람이 3번 연속 달리는 게 말이 되냐 2,2,2를 찍었나봐 어디가서 뭐 하지 마세요 요거는 아 오다를 좀 열심히 해준 장군님 아 저는 콩벌레닝 드리겠습니다 아 뇌장군 뇌장군 하하하 뇌장군 뇌장군 아 고맙습니다 아 미쳤고 확실히 새끼장군 이번엔 새끼장군이 딜을 더 잘랐어요 짠 아 새끼장군을 지켰어야 됐나 새끼장군을 지켰어야 어쩔 수 없었어요 저기 뭐야 베인이 너무 매서워서 아 베인이 좀 잘하긴 했어 영헌씨가 탑 가실래요? 아 더해요? 아 그만인가요? 2시 47분인데? 아 더하실까요? 더하셔도 되죠 아니 뭐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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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탑 갈게요 탑 갑니다 제가 원딜 할 사람이 없는데 어? 원딜 할 사람이 없는데 원님이 하시는거 아니었어요? 원딜? 원딜? 저 원딜 할 줄 몰라요 병원씨가 탑 하세요 아 알았어 탑 캐닌 다 오나요? 탑 캐닌 잠깐만 탑 스윈 탑 스윈 탑 스윈 아 해 드릴게 아 CS를 좀 잘 먹어야 되는데 응 다 아 시비를 안 해서 줬네 당군이 궁 싸드려야 되는데 아 내가 탑 가면 바텀 다 터뜨려줄거 같은데? 불안한데? 아냐아냐아냐 나 리신 서포트 아 불안한데 탑 리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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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가? 뭐가 제국을 안가고 여굴 가네? 맹소님 70레벨이시네 와 레벨 되게 높으시다 탑 스윈 탑 스윈 탑 스윈 레벨이 70인데 어 난입을 안가네? 정복자 가네? 도박했어요 도박 예측해 뭐가 좋아요? 난입은 갱킹박스 일단 하는걸래? 서포트 아니 바텀에 뭐가 박스에요? 바텀 루션 개쌤 루션 개쌤 제가 나미 배낼게요 제가 나미 배낼게요 근데 둘중에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냐 둘다 해버려 나미도 잘하는 사람 짜증나 제가 누구 밴 해드릴까요? 오 나 상대하게 까다로운거야 아칼리 배낼주세요 아칼리 아칼리 배낼세요 닌자새끼 너무 싫어 닌 discrimination 닌자새끼 됐습니다 니니rice 임ird 나만 sought 종말을 내려주마 어건아 닌자 아 나 잘하고? 나 지금 잘하.. 잘하그런거임? 어? 어? 밴 안했어? 팩이.. 좋은데? 최후에 져 란머스를 밴을 안해? 보여주시나요 란머스? 란머스 한 번 더 누가 좋은가? っていう 치빌르는üne 란머스 밴을 안해? 란머스 를 밴을 안해? 싱이를..ved성 땅군님.. 저랑 뭐 교체할까요? 싱이를 뽑아주세요 싱이를 아 싱이를.. 아이 좋죠 싱이를.. 싱이를 싱이루로 싱이 한번 걸어보죠 환h.. 환스로님 싱이를 뽑아주세요 선픽하게 애매하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pan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 velocity 오오오owned 돌았다 줄타기맨 오오오 마술정군 노틸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서포시터 아 미쳤네 어프정관님 나왔네 근데 지금 패기에 놀라가지고 어 파이크? 레넥톤 파이크 레넥톤이라면 뺌왕패 쫄리니까 쫄리니까 뺌왕패 서포터 뭐하지 아 들어가세요 에 아 아 스웨인으로 레넥톤 힘들어요? 공속말고 주문력? 왜? 여기 공속인데? 아 주문력이네 파이크는 뭘로 상대야되지? 아 이거 보자 보자 노틸도 괜찮은데? 파이 파이 파이크 파이크 노틸이 되게 무난한데 뭐든지 파이크 트렌드 아 노틸이 무난한데 올라프가 있다 올라프 정글러면 난입해야됨? 라칸? 노틸 아니면 브라움인데 플리츠? 암호무? 노틸도 노틸하겠습니다 노틸이요? 네 제일 무난한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요거야? 난입해 오 뭐야 트타네? 네 트타 파이크 1앱 들어오는건가? 트위치 파티라는 뜻 트파 134,000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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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셰트 미드 셰트야 미드 레네톤이야 지금이 볼타임이다 어? 저 오레이딥니다 인생 한방이다 저쪽 야 벅히기만 할거야 나 진짜 나 장군이 할 때까지 버티기만έρ 오레이디에요 오레이디 상대 오레이디 마법에다 넣어 나 씨엣 다 버릴뱁이야 신발할걸 폰ps 오레이디니까 신발부터 가야겠다 인배죠 뉴트리니까 탑셋네 아 탑셋트 미드 점화 레넥톤 점 래 탐 뭐가는거지? 도란방패? 아 도란방지 도란방지 갑니다 무조건 가죠 이거는 아 늦게 못이 없어요 아래쪽으로 아래? 아래?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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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따라 라따라 라인따라 그리로가요? 라인따라 가자면 바보댑인가? 여기 더 빨라 기다려 내가 선두 선두 들어갑니다 자 늦으면 없이 없구요 틀었다가 저쪽도 왔어 저쪽도 왔어 큰일이야 큰일이야 저쪽도 왔어 기다림이겨 왓에서 기다림이겨 나 미니언 생기면 나 감 감 감 안와? 이거 안와? 안와? 감 안와 이거 먹어버려 우리 먹어버린다 그냥 여기서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쪽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왓 받고 나 벽 따라감 상대도 여기 왔나? 왔을 수 있어 그니까 바텀 바텀 이랩갱 조심해야됨 개수장 조금 이거 먹자 늦은거 아니야? 이거 먹어야되는거 아니야? 뭐? 아 이거 지금 먹어야돼 먹어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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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돼 먹어야돼 어디가 아 이거 알려줘야돼 알려줘야돼 우재님 잘 몰라 가르쳐줘야돼 가르쳐줘야돼 친절하게 당황하지말고 아 좋고 뭐야 상대도 이거 먹은거 같은데? 아니 위에서 엿고플수도 있어 어? 왔다 때리고 때리고 시작해 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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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올라프도 와요 뒤에 올라스 올라스 나쁘지 않아 다음번째 캐릭터 타임 있구요 시바 나 하나먹고 쟤 세개 먹었네 아 나 왜이렇게 답답할까 아냐아냐아냐 가라졌어 아 또 돌아오면 허니랩 찍으면 돼 나이스 세개 일곱개? 아 나 뜯어졌어 제가 적극적인 갱을 한번 가고있습니다 네네네 앞에꺼 때리면 시면 돼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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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파님 잘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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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올게요 와이드 시바 그리 와드밧고 빼빼빼빼 어우 시원시원하다 잘 피하네? 싹싹! 싹싹! 오케이 끝끝 올라프탓! wu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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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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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위협자 기업 나이스 어 미드 영향력 발휘하는거야? 좋아 나다나 먹고 에퍼 먹을게요 뭐야 저거 왜이렇게 쎄 나이스 오우 윗킬 윗킬 지금 앗 반나 밀고 직갈까요? 밀고 직가도 되겠네 연웅 나오죠 나오겠지 한라인더? 한라인더 저쪽이 더 직가고싶을거야 한라인더 한라인더 굳이 뭐 올라프 근데 이제 바텀 올 시간이긴해서 숨어있을까요? 아 나 CS 많이 차이나는데 저쪽 잘하는데 고빙 피해주고 아니 걔 감인데 올라프는 잘 못하는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이제 가죠 이제 올라프 바텀 쪽이예 이제 굳이 무리할 필요없어 CS 위주로 CS 위주로 근데 연운을 사와요 이거? 아니 뭐 가고싶은건 안돼 궁금해가지고 그냥 얘기한거에요 가져가면 좋은건가? 아니 뭐 마나 계속 쓰시는거 쓰시는거 같아서 스킬 활용도 좋잖아요 집에 근데 괜찮아요 지금 미드가 워낙 잘 커서 이거 우리가 안전벨트 매고 닌자신발 가는데 상대 집에 가는데 비스킷이 없구나 나 늦으면 제가 먹습니다 이거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어 뭐야 공주님 용드시네 어 혹시 모르니까 옆에 개 있어줄게요 먹었네 이거 네 괜찮습니다 아 저기 레드 하나 박을게요 이거 3시간입니다 3시간 깜짝할치해지시네 덩글라고 생각해라 덩글라고 나 먹어야돼? 나 먹어야돼? 고네 양피지 좋아유 어? 저걸 못잡아? 아 왜요 네? 같이 밀어주세요 같이 아 시바 형 오빠님 괜찮나요? 어 괜찮아요 제가 이득 봤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깰까요 우리 원딜 없이 먹죠 우리 몰래 아 나 이거 굉장히 많이 빨아들였죠 맛있다 탈진이 좀 짖었네 동네 딱 돌아왔으면 좋았는데 아 까비까비 깝깝 아 큐 마나 많이 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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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야 물약 처먹어 어이 씨 안 돼 하셔야 돼요 터져도 살죠 어 나 이거 거기서 뒤에 계세요 뒤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대상이 오시죠 아 참 알았어요 어 왔다 봄은 사람을 찢어 파이크 살았어요 아 로와위 로도와 파이크 이쯤엔 있다 아 아 씨 Web Magon 하이 abandon ikke 보도게莫 계속 괴롭히게 탑은 지금 신용을 위해서 안올꺼야 올라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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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부터야 역사는 희생령의 피로 다시 쓰이는 법이지 올라프가 피읍 다 시켜줘 미친 까마귀 올라프 아이언스 프로 아삼 제와드 더블장군 떠장 리브 직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이크가 노리고있어요 진짜 이거 닌자신발 사시면 좋아요 조금 아깝는데 내가 올 AD라 쿨 굉장히 좋습니다 닌자신발 나도 지금 닌자신발 안나오는데 돈 벌고 가야되나요 어 돈 벌죠? 마법신발이 와가지고 쉐트라서 이거 이거 좋은 꽁신 꽁신 올라프 어어 올라프 바텀 어 좋은데? 좋은데? 곰돌이 좋은데? 곰돌이 처먹고 아 아 올라프 부산 맞나요? 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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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꺼 포럼이었어 포럼 그쵸 내가 봐도 포럼 아니 이거 파이크가 좀 잘함 파이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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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함 황금장화 장화 사와야지 장화 황금장화가 지금 효율이 좋아요 다 오레이디라 다 오레이디라 어 그냥 먹어 나이스 아씨 신비로운 수수께끼 어디다가 풀어제내될까요 이거 잠시만요 이따가 미드쪽에 판스로 르블랑 집에 오면 어 바텀 오케 우리 가는중 바텀 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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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다 가요 조심하세요 네 갑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위험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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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을까 죽겠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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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파면 있으면 손해해 볼 거 계속 손해 볼 거 같아요 움직이세요? 카이프 때문에 아 이거 카이프가 좀 까다롭네 그냥 라인 지우면 되겠죠 뭐 그럼 해야되는데 저 전령 어디다 풀어야 되나? 예 미드 오세요 르블랑 사다서 이제 오면 미드에다 푸시면 알겠습니다 맛있을 거 같은데 400% 되긴 하는데 암흑 난 그 암흑을 통해 본다 카프 지금 분위기 좋은까봐 거의 완벽한데? 울라프 미드 오우 쉿 오오 오 병건이 뭐 유료한데? 스킬이? 이런 느낌이지 아 가벼워 아 재능을 썩봅에서 썩고 있었네 아저씨 너무한 자식인데 이거? 덤방지게 응 칼이나 넘치는 사람이라가지고 딴 거 하셔야 돼 어 위험한 자식이야 음 근데 너 그만 가면 안 돼? 안돼 너무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얼마나 얼마나 때린거야 아니 얼마나 때릴길래 안 나와? 좀마 아씨가 아 얼마나 때릴길래 안 나와? 몰라 나올 생각이야 아니 한번 나와보면 안 나오네 이걸 나올 생각이야 올라프가 올 때도 했는데 러브 아 그러니깐 아아 진짜 어 진짜 인내다 인내 인내 그림하라 만들었다 이거 인내 아 피우지인가? 이게 인내야 이게 인내야 소중아 음 맛있다 맛있다 아 너무 달달하네 아 달달해 맛있고 맛있고 나눠 먹는거지 바텀 좀 아 좋아 풀렸다 풀렸으 풀렸다 풀렸으 바텀 가도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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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딴 데 가세요 미드 미드 난 바로 자신 있으니까 라일라이 가는거지 아 그러네 파이크 움직이기 시작하네 아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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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요 파이크 아 보좌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도감 나도감 안 돼 나이스 아 어 병본스 이거 느낌이지 나이스 압류 나이스 압류 나이스 압류 드래곤 29초 29초 그럼 나 이따 가는게 낫겠지 어 나쁘지 않지 미드 밀어주십 같이 레넥턴 레넥턴 미드 밀고 미드 같이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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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오고 내가 다 먹고 그러고 경치 맛있고 지금 쫄았어 나한테 다 간다 간다 아 시야장압 아 저의 와도 있어 카치포 파질사람 여기있고 아 파질사람있죠 아 파질사람있죠 아 파질사람있죠 아 전멸썼어 궁극기랑 전멸썼어 올라프 나 직가 나 직가도 되겠는데 어 미드 커버해 누가 우리가 먹자 아니다 탑에 탑에 곰돌이 계시네 먹자 이거 잠깐만 우리 곰돌이 없는거야? 어 근데 그 올라프 궁승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와요 세트 세트 으음 아 못꼈는데? 오케 오케 오케오케 나쁘지않아 무조개 밸런스 어? 어 왜이렇게 됐지? 사랑밖에 난 몰라 으음 알아 제가 한 ..." 아 저 드래곤 먹는데 정글이 탑에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아니 트타가 트타가 그 늘 줄 아네 응 늘 줄 아라 어 트타가 잘했어 아 이거는 그 우재님 잘못안해 근데 트타가 내 그걸 먹었네 화텀이 쟤네 좀 잘하긴 해 미드한번 막줘 체력없어가지고 이거 거금치 프리징 해줄게 목이야 내가 이거 대포 터줄게 얍 얍 얍 어 탑 파이크 미드 미러 미드 미러 그냥 밀어버려 밀어버려 라인 라인 다 치워버려 치워버려 밀겠다 밀겠다 없다 올라오고 저거 없어 왜이 어 근데 안잡아? 아오 아까운데? 뭐야 못잡았어 저거 시바 나 그냥 뒤로 빠졌는데 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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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하잇 잘 치렀다잉 하하 리안들이 아 벙걸 잘 찔러 벙걸이가 장군님인데? 위험한 녀석인데 저거 히타 올라간다 여러분들 저거 미드 봐주셔야 됩니다 시비를 돌리면 아 터졌네 아 내가 너무 깊숙했네요 죄송 뒤로 빠지고 판스루 위에 거 진짜인데 히타가 오고 있거든 어 잘 빠져 어 역주행해 스킬 맞추는 재미가 있네 그럼 미니맵을 안보네 바텀 커버 태어나는 사람 두고 있나? 바텀 두개 트세요 바텀 트세요 바텀 트세요 한명은 미드 한명은 미드와서 트세요 어 어 어 어 어 뒤로 보지마 뒤로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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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순간이동 있으니까 탁 밀게요 바브로 여러분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침착맨 절대 월드 월드클래스 아닙니다잉 이거 지우고 아 아이씨 일로 안숨었네 뭐하는거야 걸리적거리게 됐어 칩받다가 자알 미드쪽이 벌써 미드 야 아이들 짓나 우리? 아 돌잘커가지고 침착맨 침착맨 괜찮은데 바텀에 누가 실습 드시고 이쪽 같이가서 여기 시야 먹죠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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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제거 다하고 치고 침착맨 침착맨 빌레시아 한 번 뚫어야 돼 오케이 잘 뚫었다 울라퍼 하이쿠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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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 아니죠? 바텀 밀어볼까요? 안할게요 저 뭐 딱히 먹을 것도 없어요 한 라인 더 밀고 에넥톤 내려와요 에넥톤 올라프도 내려갑니다 올라프도 내려갑니다 올라프도 다시 올라왔어요 와드 아 어 뭐야 미드 한 번 쭉 가죠 이거? 미드 쭉 가면 되는거 아니야? 미친 스웨인 칠킨 어 오케이 오케이 칠 가자 칠 가자 르블랑 지금 돈 많대요 르블랑 가고 세트랑 둥그게 둥그게 하고 있어? 드래곤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제 골드님 이제 내려오셔 내려오셔야 돼요 아 안되죠 아 밀까? 그냥 쭉 갈까? 아 가자 어 너 쭉 가도 돼 쭉 가도 돼 사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침착면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영혼타.. 먹었나? 용 모았어 용 모았어 레니토바타 잠깐만 미드 쪽 미드 쪽 바져댈꺼같애 뒤에서 이루고 예 네 저 갑니다 네 이쪽으로 빠지죠 이쪽으로 내 쪽으로 저도 미드갑니다 내 쪽으로 빠져야 돼요 싸움 걸고 한 네 여기 있어야 다시 시X 못맞췄네 탑으로 다시가? 탑으로 다시갈게요 그거 있으니까 싸워요? 네 텔있어? 저 텔있어요 그럼 그 영양껏 텔 운영해주세요 어 이제 싸웁니다 싸웁니다 오케이 오케이 물었어요 아 내가 죽였네 어 왜? 왜 다? 어 뒤바져야돼 여기 파이크 다 빼고부터 아 내가 죽여버렸네 죄송 괜찮아요 이쪽에 파이크랑 레닉톤 있어요 갈까요?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또 온다 연계가 깔끔하지 못하네 연계가 잘 되면은 소문이 나요 연계소문 예 소문이 나면 안되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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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르블랑하고 이제 같이 키워야되니까 탑? 저 탑 갈게요 아 르블랑 르블랑 갈거에요? 텔있죠? 텔있어요 텔있으면 반대로 갈까요? 어 반대로 가죠 아 반대로 갈게요 제가 역으로 가죠 역으로 시아는 다 먹어 드릴게요 시아는 다 먹어 드릴게요 시아는 다 먹어 드릴게요 시비를 같이 다녀야 돼 시비를 같이 다녀야 돼 시아는 다 먹어 드릴게요 가보면 돼요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이속 되나? 됐다 거졌다 잡았다 나이스 던졌다 지금 어? 뭐야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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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κεί 세트 어? 뒤에 세트까지 스파 걸리고 땡기고 롤러코스터죠 거의 정신 못 차리죠 나 잡으러 오겠죠? 오 이성이 있어 페이크고요 저 살았고 나 왜 안나가 이거 Q? 눌러 눌러 나 저거 언젠써? 저거? 뭐 그냐? 어? 그냐? 아니 그거 저거 뭐야 텔 텔? 어 텔 텔 나 바텀 다시 바텀 아니 탑가 11도가 바텀가고 11도가 커야돼 고생했어 12도 파이크 때문에 드래곤 1분이니까 그냥 아예 모여? 아니면 밀고 가 한 두 라인 밀고 오면 되겠다 미드 한 번 더 밀죠 미드 한 번 더 밀고 여기다 시야장을 하면서 내가 뒤봐주실 분 볼벤님 여기 나랑 같이 볼벤님 제와도 있나요? 어 없습니다 하 하 하 급하니까 지울거 지우고 다 오거든요 일로? 그쵸? 아래쪽으로 올라옵니다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거꾸로 거꾸로 미드 시야장 안좋아 안좋아 파이크 이쪽에 있어요 탈 준비하시고 나 어디타지? 탈? 아 여기있구나 지금 싸워야될거같애 싸워야돼 온다 온다 저 탈탔어요 뒤에 저 싸우 겁니다 앗 1번 아 시바 1번 못섰다 1번 못섰다 괜찮아 우리 아기 짱만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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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좋아 깔끔하다 아 좋아 깔끔해 깔끔해 좋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먹죠 다음에 포옹갑니까 아니면 뭐 한번만 오세요 한번만 포옹가요 뭐가요 저가요 저가요 르블랑 들어갔어요 악포? 탈탈 아 껴안아야겠다 우리 이제 한타하면 안지겠다 이렇게 막 대충 싸워도 지키면서 싸우면은 스웨이 때문에 양군님 새로 임권하신 장군님 아 침장군 침장군이야 낙하사네 낙하사네 나 이제 탈 없어요 노탭 계속 와 계속 와 나이씨 오씨 미드가져 이거 여기 뻥 아 이 끔 바텀 라인 좋으니까 미드가져 이거 싸우면 이길거 같애 싸움 걸어봐 어때 걸어? 걸어보라고 하는데 비로갔어요 참는다 참는다 트타 탑이거든요 그냥 쭉 가죠 이거 어쩔건데 어쩔건데 라인클이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르블라인 갑니다 르블라인가요 어떻게 할건데 어디나 르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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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실네 저기까지 들어가셨네 에리프 잡고 조심 사라졌어 우리 기세 한번 보여줬어 오! 시바 소장군님 나쁘지 않았어 기세 한번 보여줬어 기세 보여줬는데 안 좋았네 이건? 좋았지 왜냐면 전멸을 많이 뺏고 좋아좋아 유효 수팅이 아니더라도 날카로운 슛은 콜이 갈려가지고 어디로 가야돼? 어리버릿하다가 아 뒤에 파이크가 아마 계속 시비르나 르블랑 쪽 노릴거라서 내가 파이크를 좀 보고 나 가는중 어 되게 나대네 쟤 근데 파이크를 나대긴 해야돼 드래곤이 2분 30초 나 그거 그거 생김 나 아래로 갈게 그러면 텔? 텔 20초 아 아 파이크 똑같다 파이크 진짜 나대는데? 왜 이렇게 나대지? 저거밖에 없어 파이크 이거 와드 지으러 올거거든? 안 나댔으면 좋겠네 시비를 시비를 잡으러 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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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래요 싸울래요? 뒤로 이쪽으로 우리쪽으로 잡아 빼봐 아 나 텔 괜히 탔네 나 텔 괜히 탔네 시가 텔 나 올라가 아 우제님 좋았는데요? 누구야? 아 볼베 볼베 좋았어 볼베 좋았어 와 저 투둥 퉁퉁 퉁 퍼지는거 아주 좋아 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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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개? 뭐야 이거 이거 배비 배빌 바비 오 뜨거운데? 살culpt 자 트타 트타 보냄 아 에 앤 쏟쏟 나를 지켜야 하는지 이젠 너와 나 하늘을 쌓이니까 왜 나를 나오라 했니 룡인데 어떡하지 룡? 드세요 드세요 내가 먹어? 먹을 거 먹을 사람 먹어 내가 먹으면 효율이 있을까? 있어있어 어떻게 나 집가? 40초니까 25초 용 집까지만? 템 나오는데 저쪽이라고 항상 효율적인 플레이어 아는 거 아냐 맞아맞아 언제나 그런거를 빨리 뛰어 바로 뛰읍시다 우리는 다음 템 뭐 가지? 판스로가 해줄겁니다 시간 끌어줄거에요 6초 5초 정령? 정령? 아 내 체력이 너무 없다 그거야 어 근데 우리가 해주면 돼 아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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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어차피 정글 없어요 그냥 싸우고 오히려 좋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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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Bier 이겼지 이겼지 대안이 하루이 있 음 나이스 집 집 끝났다 아 아 구독해 눈깔로 한번 봐야겠다 어쩔건데 고'm 어, 뭐야 볼배 Course 약간 하남자처럼 파워 열심히 때리네 설마..설마 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아 어? 우리 다 이겼네? 아빠 졌잖아 무친..아 아빠 졌구나 왜 졌지? 아 월클 아 요거는 안군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어..아..네생..네생남도 좋..좋지만 어..그.. 여기 누가..시비를 좋았다 아..저는 또 볼베님 드리고 아..끝내죠 우리 또 그.. 깔끔했다 깔끔했다 좋았어요 판스론 님도 네 아..너무 오늘..감사합니다 아아..흐뭇하다 흐뭇해 오베님 잘하시는데요? 아이..저희 3승이나 이렇게.. 징이어를 또 해주시고 응용 고맙습니다 아..깔끔해 자..자죠 이제 알았다 예..즐거웠고 즐거운 밤 되십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예.. 그런 분 어딨어 그럼 분 없어 응 그런 분 없어 그런 분 있을 수가 없어 그거 아니지 그건 아니야 으 studio 창원 가 보도록 할까요? 고생 You can 저희 가죠? 들어가시고 ойFree Kurd issue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생담이 있어야 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